내가 초대할게요. 오늘 끝나고. 괜찮으세요 이거? 래퍼드님 시즌 준비신데? 네 괜찮아요. 시즌은 전승중이고 오늘도 이이고 왔어요. 괜찮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뭐야. 벌써 시작했다. 뭐야 이거. 네.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빈! 상빈! 상빈 집중해. 일단 일단 우리 바루스 고정 밴 갑시다. 바루스 고정 밴. 알겠습니다. 바루스. 어때요. 어때요. 바루스가 라인이 너무 세고 라인이 너무 세고 너무 날먹 챔피언이야. 맞아 맞아. 너무 날먹이다. 적어놓기. 적어놔야겠다. 바루스 너무 날먹. 그리고 우리 블루지장에서는 이즈리얼 성격 연습하실건가요? 아래창을 피할 순 없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야죠. 또는 닥는가? 다음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코 한번 밴하시죠 여기서 예. 에코 밴하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저기 뭐야. 래퍼드님 그 채팅에 써놨어요. 다. 저희의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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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노틀러스가 이즈리얼을 굉장히 잘 잡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이즈리얼은 이즈리얼인거. 카운터고 뭐고 일단 짜증나요 챔피언이. 맞아요. 너무 자깃해야. 날먹. 날먹. 날먹 1 바로 쓰. 날먹 2 이즈리얼. 그 뭐? 정글 이즈 아니야. 이거 내 썸 할 거에요. 내 정글 이즈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 쌍배님 그 분 상대로 뽑고 싶은 정글러. 아 저 그런 상승을 잘 모르겠습니다. 뽑고 싶은 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샤코 아님 트런들이에요. 샤코 아님 트런들. 시바나도 괜찮습니다. 오 시바나 느낌 있는데. 네. 시바나라고 하실까요? 예. 일단 래퍼님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제가 상승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좋은 거. 마오카이? 마오카이고? 네. 일단 마오카이 하시고. 예. 일단 그 히제님 그 뭐야. 시바나 올려주세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레이브즈 같은 경우에 엄청 센 이유가 그레이브즈도 그냥 정글을 아래서부터 위로 쭉 클리어하고 집 갔다가 또 쭉 클리어하고 남는 시간에 갱하고 이뤄내거든요. 근데 정글 클리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샤코나 이런 걸로 갱킹 성공을 못하면 레벨이 굉장히 밀려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시바나는 파밍 속도가 빨라서 그걸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챔피언 보기에 시바나가 있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레이브즈 같이 파밍을 빠르게 하는 챔피언 상대로는 시바나 같이 파밍 빠르게 하는 걸로 맞춰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설명 진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왜냐면은 갱킹형 정글을 하셔도 되는데 실패하면 데미지가 너무 커요. 실패한 순간 정글 랩차가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쫙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예 값이 안 돼가지고 예.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즈리얼 이제 얼건이랑 이제 투쿠 가잖아요. 둘 중에 남이잖아요. 네네. 얼건 가세요. 무조건요? 네네. 저 젊은 얼건 가야지. 상대 AP 많아도 무조건 얼건이 좋나요? 배로 왔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밴먼저 하고 진행할게요. 이제 그만요.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탑 천픽을 하실 거예요. 그럼 오공을 밴 해주세요. 오공 밴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모덱카이저 다음에 모덱카이저 없는 상태에서는 오공이 1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덱카이저가 밴된 상태에서는 오공을 피그라든가 밴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모덱카이저 다음은? 오공. 그렇죠. 이리와. 간다. 이러면은 상대방이 선픽 탑을 뭘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난하게 뭐 올앤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상대 해보실래요? 소연님?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그 뭐 조이 같은 거 그냥 밴하고 조이 밴 하겠습니다. 네. 조이 같은 거 밴하고 한번 진행해보시죠. 네. 이런 것도 어딨어? 어우 뱀피 깔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세님. 얼건이랑 특포 같은 경우에는 나뉘는 게 보통 특포가 지장이 조금 더 높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얼건으로 많이 넘어온 게 그 얼건 중무 조합이 너무 사기여 가지고 방어력이 그냥 200이거든요. 이게 오늘의 세컨지 막 그냥 감이 안 잡히는 거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 오케이 오케이. 이제 픽입니다. 픽. 미드 갈려 상대로 자신 있는 거 뭐 있죠? 세. 잠시만요. 탑 선 픽 먼저. 선 픽 받아주세요. 제일 자신 있는 거 선 픽. 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핵 카림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네네 하세요. 파림. 아이스. 자 그리고 갈려 상대로 자신 있는 거. AP AD 상관없어요. 우리 씹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예요? 네? 아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놀라세요. 아. 그거예요? 제일 놀랐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호루티. 호루티. 탈론 자신 있으면 탈론 하세요. 아 그럼 탈론 말씀. 선회하지 마시고. 정말 물어본 거예요. 그거냐고. 네네 놀라셨길래. 철회 안 보였다가. 왜냐면은. 저 같으면. 탈론 상대로 갈려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탈론이 확실히. 그 킬 각 같은 게 매섭긴 해가지고. 갈려가. 초반에 좀 죽긴 할 거거든요. 갱킹만 좀 조심해. 조심하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가렛. 앤. 앤. 뜨린뜨루. 뜨린루. 뜨린루. 저 캐릭터 없으셔가지고 뽑으신 건가? 자. 바꿨습니다. 가렌 좋아할 수도 있죠. 난 빨리 화나씩 갖다오게. 어? 그니까 저거 가렌이 챔프 없으셔서 픽하신 것 같아요. 네. 무엇인가요? 무슨 챔을 하시려고 하신 거지? 난 저 느낌 알아. 그럼 아까 그대로. 아까 그대로 픽하죠? 아 그리고 소연님. 예. 그. 뭐야. 저 디코 개인 메시지로 챔피언 폭 좀. 자신 있는 거 1티어 2티어 정도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어 뭐야. 아 마지막에 챔프 없어서 방금 깨졌대요. 음. 마지막 챔프 세트래요. 셰트. 어우 좋아. 배송이 나 풀렸는데.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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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조용히. 조용히. 그냥 뭐 고르면 되잖아요 뭐 그냥. 아무거나 변하네. 아 뭐야. 내가 과자 한 번 갔다 왔는데. 내가 처음으로 갈게요. 아니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이거 그냥 픽하면 됩니다. 그냥 원래 아까 했던 거. 아니 아니. 진짜 뱀픽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아니 진짜. 습관적으로 잡았을 가장 큰 척이다. 습관. 습관적으로. 왜 저래 자기 혼자. 상빈. 상빈 진정해. 참내지마 참내지마. 참내지마. 슈슈팍아. 하하하하. 더 강해져서 도라온과. 그리고 오늘은. 그 연습 진행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목적성 이야기 했잖아요. 네. 오늘 연습하시면서. 우리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 보시고. 어떻게 라인할 건지. 어떻게 정글러랑 맞춰볼 건지. 목적을 가지고 게임하는 걸 연습을 해보고. 판 끝낼 때마다. 약속된 플레이들을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이거 치받아야 닥쳐야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이트 말고 유채화 들까? 응 유채화가 더 나와 보인다. 요즘 유채화 진짜 좋던데. 바로 그냥 빨라지던데. 바로 빨라지고 한타 끝날 때까지 지속되더라고. 정글러랑 아무거나 변해 아무거나. 어 미안 미안. 혹시 유채화 점화하십니까? 아니면 텔포 하십니까? 원래 텔포 점화 드는데. 세트 헤카림 상승은. 헤카림이 좀 밀려가지고. 유채화 들려구요. 유채화 점화요? 집어서. 서포트는 과잉 성장이 좀. 소생이 좀. 소생이 낫지 않나? 마오카이는 소생 쓸 수 있어가지고. 소생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힐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더 많이 찍어요. 그 한국말로 룬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거 이름인거죠. 영감. 아예 그 그 그 같은 라인 안에. 과잉 성장이랑 소생 그 옆에. 아. 불글의 의지. 강인함 효과 그러니까. 아예 그것도 많이 찍어요 요즘에. 버프 돼가지고 좋아서 룬이. 오 한 번 써봐야겠다. 자 다들 뭐 가봅시다. 화이팅. 우리 조합이 좋다고. 자 여기서 벌써부터 하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뱀픽 딱 끝나면은. 정글러님 브리핑 한 번 해주세요. 나 여기서 이렇게 할 거다. 저 선블루 하고 싶습니다. 선블루 풀클리어 베이스죠. 풀클리어 하고 싶다는 거죠. 블루 두꺼비 늑대. 그 다음에 레드 칼날 부리 골렌. 그러면 탑이 리치 해줘야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정글로 초반에 잠수에요. 초반에 잠수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라인전 진행하시면은. 오히려 갱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아 그럼 리드 룰루 할걸. 아 네. 코치님 한마디 해주세요. 리드 룰루 하고 싶어요. 룰루요? 룰루 좋아요. 그쵸. 그쵸. 래퍼님. 룰루 좋아요. 탈론보다는 훨씬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아니 본이 아닌데서 맞네. 탈론보다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정권이 나한테 룰루 하고 압박감 줘서. 아니 왜냐하면 우리 팀 중에서 제일 잘하는데. 자꾸 막 누굴 서포트 하려고 해서. 제가 좀 일침 한 번 했습니다. 그 재원한테. 아 그거는 마인드셋이 좀 구리긴 했네요. 아니 본인이 그 좀 앞장서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지원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화이팅해서 해봅시다. 고고. 안녕. 교교. 교교교교. 교교교교. 제가 선블로를 왜 하냐면. 그. 봇이 좀. 미리 가서 이득 보십쇼. 아. 그 거기. 우리 약속의 장소. 예. 한대 때리고 가기. 벨티. 예. 거기서 이득 보십쇼. 그거 벨티 하실 때. 마오카이는. E로 시작하시면은. 벨티가 엄청 세게 들어가긴 해요. 그. 떡두꺼비구나. 쭉 던져놓으면은. 엄청 아픕니다. 아 떡두꺼비. 되겠습니다. 이거 임비울 것 같아. 조심. 으응. 제가 여기 와드 바로 박을게요. 여기. 병관아. 여기. 차라리 여기다 와드 바로 박고. 집에 가가지고. 렌즈로 바꿔와. 희지. 희지 알았어. 바로 간다잉. 나 바로가. 나 없어. 나 그냥 막. 얄짤 없어. 그냥 바로 갈거야. 아 됐다. 상빈 집에 가고 있음. 응. 인삼 뿌리고 갈걸. 상빈 그 와드 바꿔도 돼. 응. 와드 바꿨어. 와드 바꿨어. 와드 바꿨어. 여기다가 미리 와. 그 인삼 해야될듯. 응. 인삼. 루시안. 뭐야 뭐야. 뭐나? 아니네. 저 사람 루시안 개못해. 아 개못한 루시안. 오케이. 체크. 체크. 와드 깔아줄 필요 없어. 선물로 하면. 누가 더 못해. 나랑. 브롬맥이랑. 아니. 까는 게 나을 듯? 아니. 안 까는 게 더 나아. 왜냐면 여기 내가 빨리 먹고 와드. 여기 있다. 얘. 얘. 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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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벨티. 벨티에도. 쟤네가 라인전 좀 쎄가지고. 조심해야 돼. 잘 왔어. 운다 운다 운다. 운다 운다 운다. 근데 쟤깐두기가 나가잖아. 마중 나가잖아. 얘네. 얘네. 세트부터. 돌아온다. 돌아온다. 여기 있다. 바로 라인 밀자. 뒤로. 이거 우위로.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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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네. 이게 안 됐네. 우리 너. 피 빠져. 그냥 이거. 씨발라. 다른 것부터 들어야 돼. 다른 것부터. 다른 것부터. 다른 것부터. 퍼블. 먹었잖아. 어. 그거는 만족하자. 나. 인삼에. 만화를. 너무 맛있었어. 시간. 버려가지고. 이거. 우리. 이랩만 찍고. 사리자. 응. 그. 쟤네. 나미가. 무시하나. 이모치고. 때리면. 졸라 아픔. 응. 여기까지만. 라인 밀고. 라인 땡기는 식으로. 응. 지금. 본. 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우세. 좀 하고 있어. 봐봐. 내가 이거. 블루 먹으러 갈게. 아. 그래. 이거. 바탕. 계속 밀어줄게. 그러면. 어. 바탕. 푸시하고. 나는 근데 푸시가 안돼. 지금. 좀 늦게 와가지고. 병건이는 앞에. 가지마. 어. 나 안가. 이거. 이거. 10초 뒤에 이거 나오는데. 나 이거 먹고 갈게. 응. 이거 내가. 아래쪽으로. 치면서 먹을게. 바로 와줘야 된다. 뭐야.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지금. 온다 온다. 고고고고고고.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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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까. 오케이. 나 이거 빨리 먹을게. 오케이. 지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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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바로. 바로. 장밖에 더 나? 그러니까. 빌리해! 긴장하지 마 밀립니다 고기 때문에 왜 긴장해 보자 그럼 오토바이 뭐 곱창밖에 더 나겠네 창밖에 더 나 잘하면 돼 창을 열어 소리쳐봐 야 저거 무슨 노래야 도대체 창난다 몰라 재원? 나도 배워왔는데 창난다 창난다를 모르네 나 근데 마나랑 스킬이 없어 그냥 그것만 가줄게 어 지금 조심 라임 밀어줘 라임 밀어줄게 저 물방울 밭을 배웠거나 여기 와다함 치아줄게 하나만 더 밀어줄 상비 하나만 더 밀어줄게 이거 하나만 더 밀어줘 올라온다 그냥 올라오고있다 그부 여기 우리 빠져야돼 그부레드쪽 바텀은 사래 뭐 타워 안에서 받아먹고 오케이 남아있네 나 싯갖다 올게 오케이 아 이번판 틀 뜨는 것도 괜찮았겠다 나 이거 레이드 버그면서 그.. 보다 한번 볼게요 오케이 내가 고만 본다 지금 그부보다 시바나 성향이 훨씬 좋아 지금 그래서 지금 시바나 계속 훈련시키면 될 듯 무리 안하고 우리 이거 시바나 오는거 약간 티내면 안돼 계속 쫀 업무빙해 아니 시바나를 못가는데 시바나 킬 못가 상빈 내려온다 탈런 내려온다 탈런 여기 와드 시바나 갔는데 안보는데 이거랑 욕먹나? 야 바텀 안보이? 욕먹는거같애 이거 욕먹는거같애 욕 안먹는데 안먹어 집간나봐 이거 패드나 관료 여기잇따 나도 내려감 관료 여기 동안도 막았다 어휘다 오케이 오케오케 오케 나이스 우리 한량이 더 밀어야돼 나 이거 내가 먹는다 오케오케 다시 한량아? 이거 바텀 쭉 밀게 우리 오케이 바텀 계속 안보인다 남이랑 오케이 탈취했나? 뭐야 왜 안보여? 밥 먹고 오는거 아냐? 아니 왜 안보지? 몰라 진짜 안보이는데 계속 너무 오래 안보이는데? 이거 이거 바미에불씨 사지 말래는데? 오케 객관고 나 이거 먹는거 좀 위험한거 같다 그냥 안먹을게 그냥 바미에불씨 왜 사지 말래? 좋은데? 몰라 채팅창에서 창래 아니 근데 바텀 쭉 어디가? 급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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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친다 응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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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 못치게 할게 일단 조금 더 느려 우리 바텀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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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어 못먹어 그.. 이거 관리를 좀 조심해야 돼 계속 오 몰라 바텀 어디갔지? 어디? 여기 왔어 얘기좀 하고 온거 아냐? 내가 여기 피워봐 할게 야 여기 오는거 여기 오는거 쉬워나 가질 수 있나? 갈리고 덮아져 갈리고 덮아져 갈리고 덮아져 아 오케이 오케이 물지마 물지마 병가만 안 가는게잖아 안 가는게잖아 오케이 잘 참았어 이성적으로 나이스 진짜 들어가고 싶었어 아 류용 1용은 줘야 돼 괜찮아 1용 줘야 돼 1용 줘야 돼 고마음 내가 먹는게 우리 성장만 계속 하세요 10만원 아 저거 저거 저 물방울 저 물방울 먹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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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CS만 먹으면 돼 우리 그냥 무조건 좀 더 이제 조심해 나중에 되면 우리가 더 센거지? 블루 한 번 내가 먹는다 블루 한 번 내가 먹는다 오케이 상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블루 한 번 내가 먹는다 블루 한 번 내가 먹는다 자 이제 6렙이다 시바다 6렙 오케이 갈려 여기 우리도 6렙 아 이거 상대 텔보다 먼저 돌아 응 얘 와드 와이스 정권아 와드 막타는 원딜 줘야 돼 아 알았어 미드갱 한 번 어디 가줄까 탑 탑 탑 역경만 주면 나을 것 같아 탑 역끼리 어 타렸다 저거 뭐야 갈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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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올라가다 달려 올라갔다 지금 어 달려 여기 있다 아 쿨쏘서 갈거야 달려 올라오는거 따먹을래? 정권아 우리 이거 싸워드에 이길 것 같아 갈까 갈까? 가자 뭐야 이거 그불을 먼저 때려 그불을 정권아 밖 나오면 들어가 그불을 먼저 와 그불을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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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내가 할 수 있어 병권을 아 아 아 점화 걸었으면 딴건데 이거 아 까비 점화 괜찮아 이거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아아아아 내가 뭘 잘못했나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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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내가 더 잘했으면 됐는데 미안 나 저말이다 딴 데한테 안 낸거 같애 아 나이스 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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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마나가 없어 이거 빼야돼 빼야돼 현빈 현빈 빼야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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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개손앤데 저것도 못잡고 까비 까비 아냐 아냐 편안 괜찮아 괜찮아 전형 아 좀 아깝네 아 근데 전형 안 칠거 같은데 아까 터지고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중 돌리고 들어갔어 그치 요시 내가 더 잘했으면 이겟는데 수락볼이 아니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피가 피가 샀어 피가 샀어 피가 사고 저기 위에 내가 바꾸올게 전령 쪽에 오케이 오케이 다 썼을거야 저쪽 다 썼을거야 저쪽 무시한 훌은 일단 무조건 빠졌어 이거 미안 그러면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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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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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선 아 어 어! 친다! 친다! 전령! 어! 그거 왜 있다! 그거 왜 있다! 그부 탑! 일단 시바나 궁 왔다 지금 나나가 많이 훅 달리네 이거 전령 불거임? 그냥? 뭘까? 전령 불거임!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전령 치밍을 봐야돼! 우블데스틱 넘어주고 있어! 저를 보고 저를 보고 주면 근데 우리 할 차례가 없으니까 굽잖아! 걷고있다! 어깨x2 어깨x2 근데 나 궁예포야! 전자발 전자발! 아 이거 3대나면 되나? 성두님 누구야? 아 잠깐! 큰일 나이스! 큰일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맞췄다! 오케이x2 이제 싸워대 싸워대! 오! 이제 총 날아감! 오케이! 세트부터 세트부터! 세트부터!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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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요! 아! 소액이가 먹어! 소액이가 먹어! 소액이 먹고 집에 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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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쑥 들어오네! 정글아 사라주워! 제발! 제발 또! 어질서 할 수 있어!!!! 우으으아아아아아아아 During this level 아니 바怎麼 해서 아니 W가 사거리가 너무 짧아... 내가 너무 안에 깊숙이 있었나봐 너무 우리 둘이 따뜻 떨어졌는데 내가 너무 아네 나오지 이건 내가 위에 이어서 흥분해서 앞비전해서 망했어 오똥 스턴트한다 알았어 바텀 좀 풀어줘 우리 바텀 힘들다 바텀 한 명 가야 할 줄 알았다 바텀 간다 용 20초 용 20초 이거 한 택 때 그냥 그분 먼저 놀고 루시안 가면 쟤네 딜 없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레드 카운트 치나? 이거 용 10초요? 이거 우리 봐야 돼 쟤네 바로 친다 오케이 이거 루시안 오스펠이다 루시안 15분 20초에 돌아옴 전멸 오 오케이 피가 있어 병거나? 있어 여기다 쟤네 이제 용 10초 딴다 오케이 나 공 있다 시바다 공 있다 어 이거 탈루 와줘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오빠 물어도 돼 물어도 돼 물어도 돼 오케이 물어도 돼 천천히 여기 피가 지우자 피가 지우자 나 피가 여기다 박아놨는데 지금 지우자 성빈아 지우자 지우자 지웠어 나 내려갈게 여기 개감구 개감구 나온다 개감구 나온다 어 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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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개감구 먹었어 오빠 빼 오빠 빼 그부 잡자 그부 잡자 그쪽 왼쪽 왼쪽 오케 간다 야 이거 쟤네 바텀이 더 빠름 오케오케 그럼 살짝 빼 살짝 빼 이거 바텀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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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랍이 나민 Must Hegot 라 abd 와팠격 at 와팠격 ild 없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 뭐하다가 죽어버렸지 나 나 이거는 못뺠것같은데 그냥 살 수 있는 사람 시죠 VO 120 100m 시간만 꺼려 시간만 꺼려 시간만 꺼면 돼 시간만 꺼면 돼 이거 탑 깨고 로밍 다니게 오케이 오케이 탑 깨면 돼 썩 깨면 돼 나이스 이거면 1차 밀어가지고 괜찮아 탕빈 룸 빼줄 수 있어? 야 그럼 이거 용 못 가 용 못 가 용 못 가 용 못 가 용 못 가 용 못 가 이거 그냥 지켜야겠다 탑 깨면 밀어 깨면 밀어 그냥 라인 지키게 라인 지키게 라인 지키게 이거 리드가 아니야? 리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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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깨고 밀면 돼 이제 오케이 내가 안 먹는다 용 달려 용 달려 용 달려 그 분 방을 탑이니까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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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나 우리 탑 밀었어 그걸로 만족합시다 다음 용은 목숨 놓고 쏘자 예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어주고 어 여기 우리 물렸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어어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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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bio иц обべ이 까비 깍지 kaladino 정글 탑에 있음 루시안도 풀 올 것 같은데? 간다 루시안 21분 나이스 아 이거 이번에 내가 태릿거든? 이거 내가 로밍 다니면서 풀게 여기 정글 전부 다 털었다 나이스 좋다고 좋다고 오면 풀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아니야 아 뭐야 쟤 졸랐어 우릴 깝치면 안 돼 쭈구리만 하자 바텀 안보임 죽어가지고 오케이 달리오 노브 달리오 노브 쟤는 불러먹어야 된다 우리 돈 얼마 있어? 나 900원 천원 이게 내 생각이야 이거 이번에 바텀 쪽에서 해볼래? 상대는 텔도 없고 갈리오 궁도 없어 내가 뒤에서 보자해줄게 그냥 들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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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그거 좋아 우리 시야 좀 먹자 우리 다음 용 무조건 챙겨야 되니까 오케이 다음 용 2분 1분때부터 이제 용 챙기자고 여기 시야 내가 돌릴게 지금 돌린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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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이가 미야 지금 바텀도 미야 세트 여기있고 뭐 세트 되나? 곳에서 한번 볼까? 오 온다 온다 올라감 올라감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우리도 갈게 또 도망가 네 도망가 도망갔어 나이스 굿 오케이 들어왔어? 이거 뭐 되나? 묶이나? 다 묶였어 까비까비 누나 테일 이런거 타비 까비 그렇지 그분 응급실 어? 잘 모았다 까비 바다에 덮쳐라 나이스 말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죄송 어어 이거 이제 바텀이 믿으실게 응 스물킥 아다이스 아다이스 상대 스펠 다 빠졌어 너무 멋있고 와드 좀 보고 올게 바텀 믿게 응 용 1분 20초 나왔다 용 1분 20초 이거 나 용 안타 참여할게 무조건 이길거 같아 이거 내가 루시안 물게 루시안만 잡으면 돼 우리 이거 너랑 나랑 루시안 물면 되거든? 나랑 나랑 루시안 물면 되거든? 와드 작업하고 나 집 갔다 올게 용 맞춰서 재호가다하게 사주고 이제 와드 작업하고 가슬라 루시안 물면 잡을게 용 40초 용 용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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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크 용 40초 용 40초 용 40초 용 40초 피가 어디? 피가 어디? 피가 여기다 박아 여기다 피가 막는다 응 용 20초 오케이 바로 가자 이제 바로 용 타야돼 소연이랑 탐매다가 바로 합류해서 루시안 물어줘 오케이 잘 되있는데? 미리 탈 곳 보고 어 여기 돼있으니까 바로 부쌌다 부쌌다 여기 대기 이거 쳐놓까? 치맛 왜냐면 저쪽 어? 궁 빠졌어 내가 수프리 밖에 있었어 용 바로 쳐 용 간다 용 간다 용 바로 쳐 애들 아온다 아온다 내가 죽을게 예 이즈는 그냥 저렇게 냅둬도 돼? 응 죽기만 나 죽기만 응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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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야! 잡으려도 괜찮아 잡으려도 기재 왔다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기재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너 우리 크기도 돼 이긴 한데 전자ovy 가위들 와 텔 두개다 빠졌어 텔진거 와 이길 크 아니야 이게 다 타고 이거 알구 Peru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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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배우고 저기 우시한 스팸 다 빠졌거든? 근데 저 다음에 다 봐요 순간이동? 아니 나 봐바 아니 나 봐바 아니 나 공중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 순간이동은 몇 분이야? 5분이야? 응 5분이야 5분 세트도 근데 그거 룬마다 조금 달라 가지고 한 4분에서 생각해야돼 응 30초 더 빠르시되있다 후방가면 또 쿨도 줄어 이거 나 텔있어 바텀 이거 어디 잘라먹으면 해볼 만한거 같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이런거 먹어도 되지 급하니까 가능 이런거 급하니까 먹어도 돼 6분? 아 맞어 6분 나도 계산하기를 포기할 수 있어 오케이 저거 먹어주고 이거 레드나왔다 우리 레드 아 우리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괜찮아 얘는 에고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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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다 미드 미드 밀어 오케이 나 바텀 다시 갈게 우리 천천히 하면돼 블루 이즈리얼 먹고 나 바텀 밀게 응 나 궁스 짧아서 궁받아도 괜찮아 이거 갈리오 궁있지 이거 위에서 못 잡는다 오케이 그래 무섭고 뤼시 은행 두구만 잡으면 돼 오케이 어? 남이다 블루루 남겨놓을께 워오오V 나 가고있어 okay 자고 있어! 남이 있다 남있다 죄송 죄송 기죽지만 남이 다 죽여주게 나이스 소영 고마워 오 온다 온다 세트 온다 세트 온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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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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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제 밖에는 너무 급박했어 내가 못 오게 할게 못 오게 할게 오케오케 갈류 안보여요? 여깄다 네 지금 수현이 아니라 밭을 밀어서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이거 아빠 아빠 그 우리 딸딸이 날려면 쟤는 아무도 없게 오케오케 그부 그부 바로 중환자식 중환자식 말도 시대 자이리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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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중혈 이제 뭐냐고 네 바로 아퀴레시입니다 근데 바로 말까? 헬카린 냅더라? 바로 가도 돼 바로 가도 돼 바로 가도 돼 오 나 탑 한 명 승부 밀고 갈게 나 여기 나 여기 전비를 다 턴다 아 소현 든든하네 나 여기 전비를 다 턴다 이게 소현 든든해 이것도 털어버리자 나 집갔다 이거 봐라 안갈더만 나 집갔고 나 다 털자 게임 나이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이 게임 됐다 좋아 좋았어 나 레드 먹고 합류할게요 오 쟤와 두개 사주고 나 바탕을 깨는 거야 나 바탕을 깨는 거야 용 50초 아직 루시안 풀 없어 용 50초 오케이 루시안만 보자 우린 승헌 오케이 야 앗다 제너너 여기 먹기 시작한다 아 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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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썼어? 어 그부? 풀 없어 아 모르겠다 그거 형님 티비야 가져가 그거 이즈리 할거야 그거 야 야야야 헥강 불렀다 저쪽 나 괜찮아 그만 갈게 일단 빼자 내가 물렸어 미안해 그렇지 세트 물어? 세트 물어? 세트 물어? 물어 물어 세트 볼게 아 나이스 우리팀 나이스 나 한번 뒤돌아볼게 뭐야 우리팀 뒤에 세트 온다 세트 온다 세트 온다 나 왔어? 세트 나 나 나 나 나 나이스 오 잡았다 나이스 좋아 오케이 이거 발에 바탕 밀고 발은 가게 돼 알았어 바탕 밀게 알았어 바탕 밀게 내가 쏠려 할게 내가 쏠려 할게 오케이 야야야야야 야 떨궈지들 여기 와 떨궈지들 바론도 와 오케이 떨궈지 떨궈지 갈게 떨궈지 갈게 용인은 바론 체리다 바론 체리다 바론 체리다 바론 체리다 바론 없자 이거 아직 불축해서 현빈 바로 와야돼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오케이 바로 간다 이거 우리 바론에 들... 와중에 들킨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폭기게 해줄게 내가 여기서 폭기게 해줄게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믿어 의심치 않음 우리팀 야 빨리 무호흡 딜 해 무호흡 딜 무슨 일이야 이거야 나이스 정비네 나이스 좋아 이거 블루 남아있다 채원 뭐해 거기서 나 지금 오나 안오나 지금 죽었는데 안오네 채원이 관오네 저기 훔쳐보지 말고 와 잡을 수 있어? 와... 개쎈데? 잡힌다 와 재원 봐 셀타조? 나 올라와 나 올라와 나 올라와 미친 채원 끝났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상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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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부시러 가야지 이제 상둥 상둥 펍졌으니까 넉넉컥다 여기서 나 렌즈를 하고 갈까이? 음 지금 미드 3미드 차 나서 장 한퇴해도 이겨 그냥 한타 하자 야 이거 씨발아 공 또 왔다 티영업 및 어 탑 나 원 딜 너무 깊숙하다 탑 밀고 우리 1사밍 하자 1사밍을 소연이는 탑 밀고 나는 다 탑 밀고 어? 가져야 돼x2 나이스 우리 반호가 돼? 나도 돼 스킬 나이스는 아닌데 탑 빼 빼 빼 빼 근데 서퍼 스킬 다가? 나 왔어 나 왔어 해봐 오 와아아아아아 와 길바 오케이 나이스 아 기자네 잘 파는데? 와아아아아아 아 상빈 뭐냐고 하하핳 나이스 바텀 밀자 밀타 2P 뭐냐고 상빈 얘가 사실 우리팀 최악체였다 우리 바텀 쭉 밀자 이거 바텀 밀고 미드 앞바텀을 밀지 좋아요 오더 좋아요 갑시다 오케이 깠어요 뭐야 이거 야 나 한 번 즐기자 나이스 나이스 그냥 끝내 그냥 끝내 끝내 나 끌렸어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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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니언에 타면 되겠는데? 탑게 미니언 나이스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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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았어 달려 도발 조심 이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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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 지디 뭐냐고 뭐냐고 우리팀 나이스 상관 뭐냐고 나이스라구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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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잘하면 되겠다 희재 잘했어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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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크림 첫판 잘 이겼네요 아 끌렸다 래퍼드님이 봤을때 이번판 고쳐야될거 있나요? 고쳐야될거요? 네 딱 약간 아 뭐 고쳐야될거야 좀 있죠 어떤건가요? 일단 게임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게임 어디서 봅니까? 디스코드로 래퍼드님 아 그러면 디코로 네 디코로 그 방송을 킬거에요 예 도방해야겠다 도방 도방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다들 뭐 바로 갈까요? 아니면 물 한잔씩 하시고 하실래요? 아니 바로 가능합니다 저도 바로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어 일단은 그 우리팀의 조합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예 우선은 어 요 이즈리얼을 우리가 연습을 좀 할거잖아요 이즈리얼을 연습을 좀 할건데 아까 전에 그 침착맨님이 말씀하신 갈리오가 이즈리얼 그 세트메뉴 같은 서포터거든요 예전부터 갈리오 서포터 예 왜냐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이제 연동되는건데 제가 마오카이 서포트를 연습을 하자고 했을때 머릿속에서 생각한거는 시비르와 마오카에요 아 시비르와 마오카에요 왜냐면은 어 웬만하면은 저는 그 바텀 두 분이 하는 역할이 같은 걸로 조합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아 아 아 갈리오를 이즈리얼이랑 추천하는 이유는 둘다 이즈리얼이 그 포킹을 할 때 라인에서 포킹을 할 때 굉장히 세거든요 예 근데 갈리오 큐가 라인을 굉장히 잘 밀고 포킹도 굉장히 센 스킬이에요 아 그래서 갈리오가 큐로 보조로 라인을 밀어주면서 마카만 원딜이 먹고 그래서 상대방을 타워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애들을 톡톡 건드리는 거죠 큐로 아 케넨이 탑으로 밀어 넣고 패듯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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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합들을 맞추는 거를 제가 나중에 더 많이 어 조언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처음에 여기서 이제 제넌님이 어 그 본다 그 본다 그 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이거는 정보만 주는 중이에요 우리가 뭘 할지를 말을 해야 돼 싸우자 빼자 결정을 하세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여기서 봐봐 지금 우리 막 숨바꼭질 숨바꼭질 그니까 찾았어 그리고 찾아낸어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첫 번째는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되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걸 먼저 배울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 잘한 거는 이거 사실 상배님이 이거 주고 빠지는 게 맞았거든요. 그부가 그냥 1대3으로 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 먼저 시작하신 거는 좋은 선택이었고 초반 라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재님이랑 병건님이랑 두 분 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팀이 이지를 잃고 상대방이 아펠리오스가 아닌 이상 명심하세요. 우리는 매 순간 매초 성장차를 낼 수 있습니다. 아 성장차요? 편안하게 그냥 내 챔피언은 가티어 챔피언이고 제 챔피언은 똥챔이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라인에 서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이기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그냥 알아서 집어먹으면 우리가 유리하다. 그쵸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네 근데 상대방이 아펠리오스면은 조금 달라요 얘기는. 아 아펠리오스가 더 성장형인가요? 아니 더 성장형이라기보다 그냥 한타가 더 세고 이지리얼은 뭐 포킹이 더 세고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둘 다 좀 어 사기 챔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어 초반이 라인이 진행이 되는데. 어 상배님. 예. 상배님 요런거 요런거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 아 그 쓸데없는 갱.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어 그니까 그거를 이 둘이서 가서 잡을 확률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 둘이서 가서 잡을 확률이 없고. 하나 더 문제는 우리가 바텀 발개를 먹고 바텀 정글을 안 털고 위로 올라왔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상배님의 가장 해야 할 것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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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빨리 집에 가야돼요. 아 빨리 집에 가야. 그쵸. 이걸 다 털고 집을 빨리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 여기서 탑을 가면은 탑 입장에서는 좀 고마워요. 라인을 지금 캐릭터 상성도 있고 처음에 포션이 다 빠지고 시작해가지고 뭐 텔포도 빠지고 라인을 밀어야 되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탑사정이고. 예. 어 탑사정이고. 그게 왜냐면은 그게 왜냐면은 더 중요한 게 정글러가 보여지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팀이 압박을 받아요.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 라인을 밀어넣고 있고 얘한테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 그분은 지금 우리 팀을 막 데미지를 주고 있잖아요. 예. 그쵸. 재원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보여주는 시간이 상대방에게는 압박을 하는 거죠. 오히려 안 보여주는 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바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밍이에요. 정글링. 예예. 이기적으로 정글링 하시고 6레벨 찍고 브레스 뽑으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쵸. 그쵸. 이즈 마오카이는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하는 게 맞진 않거든요 서로. 예예. 이게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그 맞는 역할 군들을 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만약에 그냥 반반을 가게 되면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명쾌하십니다. 아 근데 나는 이번에 뱀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요번에 그 재원님 탈론이. 그 제너님이 어세신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어세신 위주로 좀 연습을 아예 쭉 그쪽으로 밀어버리시죠. 제너님. 어때요? 제가 그래서 일침했습니다. 정답. 좋습니다. 좋습니다. 블루 같은 거 하려고 한다고 제가 일침했어요. 본인이 하면 되는데. 블루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데. 아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너님. 제너님. WQR 콤보 좀 숙지해 주세요. 네. 아 근데 그거 안 써도 잡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이게 거의 모든 상황에서 거의 안 쓰시는데. 특히 막 바텀 타이블 같은. 아까 전에 뭐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 풀 클리어 하는 동안 잘 해 주시고.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앞으로 나가주는 타이밍 정말 좋아요 쌍배님. 강가로 나와서. 씨 한번 잡아주시고. 같이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하나 아쉬운 게. 우리가 이걸 시작했잖아요. 예예. 자 질문. 이거 시작한 게 왜 안 좋을까요? 탑, 정글, 미드. 세명. 바텀 죽어서. 바텀이 왜 나와. 우리. 우리 밀려도 있어서 라인이. 그. 그.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솔로 라이너들은. 여기에 묶여 있을 수가 없고. 상대방이 지금 먼저 라인에 있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적정글을 잡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는 빠르게 여기를 복귀를 하는 게. 최우선 목표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 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 상빈님이. 집 타이밍을 빠르게 잡어. 잡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뭐. 갱유를 하거나 해가지고. 예. 우리가. 이거를 치는 시간을 더. 실용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아. 레프님. 방금.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주세요. 다른 라인분들. 다른 라인분들 다. 라인 돌아가라고 하고. 이걸 내가 혼자 먹는 거죠. 네. 그니까. 혼자 먹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 세트가. 밀고 오잖아요. 페카림이 요렇게 들어가요. 그쵸? 예. 그럼 세트가 요렇게 내려오겠죠? 예. 그러면은. 어. 뭐야. 반피시바나. 소울킬. 알겠습니다. 그쵸.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굳이 이거에 욕심을 안 내셔도 돼요. 방금 전에 킬 닦고. 우리 라인전 이기고 있고. 매 순간 몇 초가. 성장차. 그쵸? 예.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유롭게.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완전 슈퍼컴퓨터형 정글러라서. 상대방이 템 산 걸 보고. 현재 소유금이 얼마 있는지를 예측해서. 무조건 이거는 내려오지 않고. 바로 집에 가서 템을 사오는 타이밍이다 하면은. 혼자 먹어도 되나요? 그쵸. 그쵸. 아. 몰래. 몰래 치고 싶으면 치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항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플레이이기 때문에. 예.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촉박.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니까 만약에. 그냥 한번. 도박수를 던져보고 싶다 brands. 래Soap. 갬블러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꼭 나쁜 플레이는 아니에요. 그래 정밀 기회가 아니야. 싸움 좋았고 아 요거 요거가 좀 아쉬웠네요. 바텀킬 우리 어? 앞비전? 죄송합니다. 매 순간 매초가 성장차를 내고 있는 앞비전? 또 짤이 웃기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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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비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앞비전을 쓰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물고 싶을 때? 상대방이 날 물고 싶을 때? 아니지 아니지. W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비전을 우리 서포 쪽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서포터가 받아주잖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물로 들어오면 우리 서포터가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 아! 네. 그쵸? 네. 근데 요렇게 들어가 버리면 갑자기 얘가 훅 치고 나오면서 죽어버리네. 아쉽죠? 그래서 앞비전 하실 때는 그렇게 W 맞추고 우리 서포 쪽으로 써주세요. 네. 그냥 앞비전 자체를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하세요. 게임은 게임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네. 영리하게 하세요. 하세요. 옙. 게임 잘 진행되고 있고 영리하게 해라. 이게 조금 우리 쪽으로 돌아와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용 타이밍에 여기서 W QR하고 슉슉하고 빠졌으면 얘 죽고 그냥 싹 났을 것 같은데 진짜 저거 반응도 못하고 아무튼 여기서 잘 살아가셨고 이거 탑 패럴단 판단들 좋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 여기서 문제점 여기서 문제점 병원님 네 여기서 뭐 당연하게도 혼자 물리셨으니까 문제인데 네 네 여기서 여기를 나온 게 왜 문제일까요? 거기서 거길 나온 이유는 그 뭐가 문제냐면 와드를 아까 지우면서 제 위치가 발각이 됐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상대방이 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갔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를 백업 해줄 그 캐릭터들이 먼데도 용기가 가상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그 2만 던지고 가려고 했는데 어? 안 던져지나 안 던져지나 하다가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던져요? 제가 수풀 안에 넣고 싶었는데 이를 안 던지나 안 던지나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쑥 나왔어요. 루시안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루시안이 잘못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네 자 내가 이렇게 강가를 나간다. 정글러 서포터 똑같습니다. 네 강가를 나간다. 자 바텀 쪽으로는 강가를 못 나가요. 왜? 우리 웨이브가 여기 박혀있으니까 아 그쵸? 근데 우리 미드가 지금 밀고 있잖아요. 예 우리 미드가 이렇게 반 이상을 밀고 있을 때 우리 정글러가 이거를 시작하면은 얘는 죽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를 가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예외로 시바나는 궁극기가 없을 때 싸움을 하지가 않아요. 어 맞습니다. 시바나는 궁극기가 없을 때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팀원들이 시바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는 시바나가 궁극기가 없을 때 라인빌 다 죽으면은 본인 잘못이에요. 이거는 백업을 해줄 수가 없는 정글러에요. 시바나라는 정글러는 시바나 좋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으시면 안 되는 건 어 이제 이 웨이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서 뭐 더 만약에 병관님이 뭔가를 하고 싶으시면은 첫 번째 이거 웨이브 받으면서 그냥 레벨업하기. 평화롭죠? 예 두 번째 얘네가 미드를 가고 있는데 미드에 가는 게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헤카림이 여기 있네. 불러가지고 어 미드에서 한번 싸움 해볼까요? 그리고 설계해보기 어 두 개 정도가 있겠네요. 제가 주장하면 되나요? 어 헤카림님 내려오세요. 네 그렇죠. 소연님 미드 지금 가려가고 있는데 뭐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계책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내세우고 내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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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용이 언제더라? 무슨 일이 있어요? 봅시다. 아 헤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바텀. 우리 밀려 있으니까 여기 강가 진입이 어렵죠. 그쵸?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쌍배님.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텀이 밀려 있으니까 바텀 강가 쪽 진입이 조금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지금 다른 걸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바나는 매 순간 매초가 성장이에요. 네. 적 정글러는 적 팀 라이너들조차도 지금 혼자서 AP잖아요. 예. 매직 데미지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성장이 팀의 데미지에 기여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 여기 한 번 렌즈 돌렸는데 여기 왓없다. 굳이 이런 데에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성장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싸움 좋았고요. 솔킬 잘하셨고요. 헥카림 선픽이 좀 불안한 픽이긴 한데 얘가 좀 뭐라고 해야 돼. 라인전이 센 챔피언은 아니라서 불안한 챔피언이긴 한데 잘 소화하셨어요. 조현님. 감사합니다. 저 두 번 살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배울 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조금 상세하게 한 5분 정도 투자해서 알려줄게요. 용 먹는 법 네. 가서 치면 먹는 게 아니고 용을 또 이제 체계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속된 플레이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쯤 들어갔을 때 우리 팀이 시바나 같은 걸 하고 있으면 하나 쌍배님이랑 팀원들이랑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먹을 건지 말 건지 중반에 이거 먹는 게 시간 낭비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동선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먹으실 거면 애초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시는 게 좋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내려가 버리면 우리 가장 메인 라인이 미드인데 여기랑 멀어지게 되니까 싸움이 나거나 급작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반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동선을 무조건 메인으로 가게끔 짜면 됩니까? 그쵸. 미드 주변으로 짜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거 갈 때도 그냥 여기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미드 쪽으로 이렇게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먼저 먹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미드 쪽으로 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중반에는 운영을 미드 쪽으로 가시게 하시면 돼요. 쉽게. 예. 미드로 가게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하나 이제 타워가 나간 상황에서 쌍배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자 이제 타워가 다 나갔죠. 미드 탑이. 예. 그리고 우리 팀 미드랑 탑이 앞으로 밀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우리 정글 먹는 거를 살짝 뒤로 두세요. 우선순위를 낮춰주세요. 이럴 때는 같이 밀고 나가주시고 상대방 정글 아니면 상대방 챔피언로 파밍을 하시는 겁니다. 아 맛있는 거 아껴먹기. 나중에 먹기. 네. 우리 정글은 우리 팀이 이제 퇴각할 때 아 저거는 원래 내꺼니까. 그냥 놔두고 그렇죠. 원래 내꺼니까. 우린 이제 상대방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포크 들고 다른 애 도시락 찾으러 다니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왜냐면은 정글러가 뒤에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요. 예. 근데 앞으로 못 나가게 되면은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공격적으로 상대방 정글도 약탈하고 챔피언이 있으면 물어서 죽이고 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갔다가 집 갔다가 이제 정글을 혼자서 다 먹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탑, 미드, 원딜, 정글 이렇게 다 조금씩 나눠 먹는 거예요. 아 그냥 누가, 누가 먹든 별로 상관없이 우리 거는 그냥 다 그냥 먹어요. 빨리 먹어주고 왜냐면 얘네들은 오래 냅두면 손해야. 왜냐면 얘네들도 우리 골드거든요. 미니언 같은 건데 예.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게임 중반이 되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게임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그냥 제가 나중에 나중에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그 용먹는 법에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려가지고 도망갔는데 우리 팀 챔피언들이 시바나 이즈리얼 같은 역할군이죠. 포킹, 멍거리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반시치 된 애네들 툭 탈론이 마무리해주고 좋았습니다. 그 게임은 거의 종료가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망고일드 차이나고 바론 먹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은 끝났고 제가 그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약속된 플레이 그것만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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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그리고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핀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그냥 부담없이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에이. 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중간에 상대 정글 쪽으로 나미가 보여서 그냥 제가 급발진을 했는데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팀이 세가지고 어떻게 백업이 잘 돼가지고 했는데 그럴 때는 좀 그 안 들어가는 게 맞나요? 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는 정글러가 거기 이미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적정글이라는 거는 네. 적 진영이에요. 네. 전장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싸움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물리든 내가 물든 쟤네가 물든 싸움은 나요.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정글러랑 같이 진입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 우리 팀 미드가 원딜이었으니까 원딜이 미드를 밀고 있었잖아요. 네. 라인에 다 밀고 적정글에 들어갈 때 우리 팀원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게 아닐 때는 안 무는 게 좋은데 어찌됐건 적정글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은 언제든 싸움이 날 수 있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아군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면 정글이 저랑 같이 같이 다니면서 인지하는 게 아니면 안 무는 게 좋네요. 그쵸? 그쵸? 제가 급발진 혼자 해가지고 그냥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우리 다 왼쪽으로 초대받으시죠 다들 예예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하나 또 다른 걸로 켰는데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걸로 어 어 저 잠시만요 레나 형한테 전화와가지고 네네 어 잠깐만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레드할 차례 아닌가? 맞아 레드할 차례 와 저 저 프로그램 뭐예요? 자 이거는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지린다 저거 뭐야 자 이제 제가 용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용을 먹는다고 하면 어 용 나오기 1분 전쯤에 용 세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쵸 용 용 주변에 핑크와드를 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 밑에 미니맨 보이시죠? 네 미니맨을 잘 어 집중을 해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용을 세팅을 할 때 정글러랑 어 서포터가 이런 식으로 여기 강가에 진입을 하잖아요 여기 우리팀 정글에 진입을 하고 아마 미드원 딜이 뭐 이쯤에 있을 거고 탑이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을 거야 이쯤에서 그쵸? 네 그쵸 이렇게 되면은 자 용 나오기 뭐 30초 전이냐 1분 전이냐 그러면은 혹시 그 소연 지금 저쪽 팀이 너무 탑이었잖아요 탑이었는데 이제 바텀으로 가고 이제 원딜이 다이아거든요 다이아 4거든요 탑으로 간다는데 괜찮? 예예 어 저 탑에 다이아님이 오신다고요? 근데 다이아 4 에티아 어 무서운데 완전 전화 못해 전화 못해 전화 못해 아니 전화 못해 토요일사나 다사나 똑같아 똑같아 아니 문자가 도전해 내가 봤었어 뭐야 전화는 진짜 못해 뭐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라인 바꿔서 네 그럼 이렇게 한다? 바꿔달란다? 네 네 그래서 탑이 어슬렁거리고 붙어요? 아 잠깐 다시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미드라인을 지우고 나서 미드라인을 지우고 우리 서포터 정글러가 진입하는 거에 맞춰서 모든 라인이 같이 이렇게 따라와 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핑화를 받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전에 싸움이 나던가 네 왜냐면 여기 상대방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싸움이 나던가 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용이 나올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변거님 잘 보셔야 하는 게 여기 부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네 부시 하나 있는데 자 이게 변거님 스팟이에요 네 우리는 용 칠 때 변거님은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네 같은 위치 항상 여기 네 같은 위치 모든 챔피언 네 왜냐면은 여기가 상대방이 진입을 했을 때 반격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네 그래서 이 요충지를 서포터가 지켜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정글러는 용을 쳐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미드랑 원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 이렇게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치고 있다가 이제 상대방이 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쵸 이렇게 와서 이 부시에서 나오는 순간 노틸러스가 확 물어버리고 우리 원딜 서포트가 아 원딜이랑 미드가 동시에 이렇게 확 그 점수 그쵸 음 그래서 용도 여기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빼가지고 음 음 네 그리고 우리 탑은 항상 여기 여기서 와리가리를 쳐주는 거예요 와리가리 와리 왜냐면은 자 상대방이 용을 포기하고 미드를 간다 라고 쳐요 네 막 미드에 이렇게 와 그러면은 누군가는 미드 털에 그 타워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탑이에요 그게 탑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진입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싸움이 났어요 그쵸 싸움이 났어 그러면 탑은 여기다가 이렇게 진입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야 뒤에서 음 탑은 진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있기 전까지는 근데 쓸모가 있는 구간이 어디냐 상대방이 뒤를 잡았을 때 이때 가장 무서워요 탑이 어 이때는 상대방 원딜을 바로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상 그 뒤잡는 플레이 있죠 뒤잡는 포지션 네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데서 막 용치고 있어봤자 도움이 일도 안 돼요 항상 상대방한테 압박을 주는 거는 뒤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탑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 팀 탑 텔이 있고 네네 탈각을 볼 때 뒤텔각을 볼 때 그럴 때는 이제 원딜이 미드 라인 밀어야 되죠 그쵸 우리가 탑이 없다고 한번 칩시다 네 탑이 뭐 탑에서 서로 뭐 탈포가 없는 애들끼리 여기서 막 투닥투닥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4명이라고 치면은 여기서는 보통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되죠 네 자 여기서 미드가 미드 라인을 지켜주고 왜냐면 보통 라인 클리어가 더 빠른 사람이 미드를 가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보통은 미드 챔피언이 라인 클리어가 더 좋기 때문에 미드에 있는 건데 만약에 뭐 근데 어세신을 해도 사실 제너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어세신이 여기 있으면은 뒤로 못 가니까 돌아서 할 때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여기는 아주 순수한 고기 덩어리와 딜링 머신이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음 그래서 가령 뭐 제너님이 어세신 같은 걸 하신다 그럼 제너님 역할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산방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샥 넘어가서 이렇게 뒤를 잡는 거죠 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퍼느님 네네 제가 한 줄 딱 요약해서 정글은 그냥 빼서 먹어라 그쵸 조금 용을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먹는 거죠 먹다가 CC 스킬 아껴주세요 네 CC 아껴면서 CC 아껴다가 상대방 들어온다 그러면은 병원님이 1차 이니시 거기다가 여기다 고치 날리면서 이렇게 딜링 그러면은 우리 미드나 탑이 뒤 뒤 아니면 옆에서 지원사격 어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이겨요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짱을 보고 있어요 저기서 근데 이제 상대방도 우리가 진영을 펼친 거를 인지하고 그 대형을 갖춰서 제가 고기방패를 앞세워서 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기방패를 노틸러스로 칵 물 순 없잖아요 물어도 됩니다 고기방패를 앞에서 딱 물고 포커싱 하자고 합니까? 그쵸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이니시를 거시는 분들이 항상 잘못 생각하시는게 적 원디를 물어야 된다 뭐 뭐 이디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팀이 기량이 부족하다는 소리에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밀고 들어가도 앞에서부터 밀고 들어가도 똑같이 앞라인 무는 건데 그럼 우리 팀도 이길 확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물었는데 지면은 팀이 잘못한 거예요 아 이쪽도 앞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물면은 유리하다 그쵸 그래서 벽과 벽이 맞붙는 거죠 그냥 사실 말하면은 근데 우리가 더 나은 진영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나은 진영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한 줄로 와야 돼서 왜냐면 상대방 지림노가 이거에요 그쵸? 예 아니면은 우리가 레드 진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진영을 먹고 있으면 상대방 지림노가 여기에요 그쵸? 저 우리 원딜은 이쪽을 잡으면서 이렇게 용을 먹고 있겠죠? 예 얘가 들어오면은 슉 QR 하면은 여기 빠바방 하고 터지는 거죠 저희 님들 상대팀이 좀 많이 기다려가지고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에요 교교 아니 저 아니 나 끝나고 질문할게요 많이 기다리신대요 많이 기다린 것 같아서 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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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방량이구나 사퇴근 네 밥 먹었습니다 제가 이게 송출컵이랑 이거 따로 돼있어가지고 디스코드 바루스 오빠에요 바루스 바루스 똑같이 한번 밴 해볼게요 네 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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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스를 밴하고 그리고 짜증나는거 минут 이제 할거면 우리가 이지를 못하지 우리가 못가져 오니까 먼저 이즈리아를 밴할게요 에? 에코요? 네 에코벨 그 하나 하나 우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에코는 일단 밴할 거고요 얘기만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이즈 밴하면 상대방 아펠 선핑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즈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즈 풀고 제가 카이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는 아펠을 못 하는지 않나? 너는 아펠 안 하는 거 맞는데? 아 요거 중에서 근데 이즈를 풀고 할 거면 이즈를 상대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 해? 어 네 그냥 상대 한번 해보자 그냥 조이 같은 거 밴 해버리고 그럼 이즈 한 번 합시다 네 뭐 유미 같은 거 아니면 밴하든가 응 유미? 네 유미 밴 해주세요 예 고양이보단 괴라 이거지? 만약에 그 바로 가져가네 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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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악원님 팀 아 저 뭐하지? 이거 여기서 바로 우리 카이사 노틸러스 카이사 노틸러스 아 여기로 가겠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즈 확 물어버리기 그쵸 R 누르고 점화 발라서 죽여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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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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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된 플레이 한번 해보기 요번판 목표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알겠습니다 그냥 이즈리얼 폴을 떠버리기 나는 좀 뺏어버리기 근데 저 아까 그 이즈리얼 창을 내버리시죠 올라파네 아 올라프 나왔다 아 아까 질문을 못했는데 상대방이 그 다른 진입로가 있잖아요 블루 쪽에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나눠져서 네네 그럴 때는 저는 그쪽으로 백업으로 가야돼요 아니면 거기서 꾹꾹이 지켜야돼요 그게 그 상대방이 양측에서 동시 진입이냐 아니면 거기서만 진입이냐 따라서 다르죠 예예 동시 진입이면 그 자리 지켜주시는게 좋고요 정글법의 사례입니다 정글러 올라프 상대로 어떤 거 자신 있으세요? 아 샤쿠 그 딱히 막 그래 자신 있는 거 없는데 어 그러시면은 또 시바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시바나 또 세주안이는 별로입니까? 네 세주안이는 카운터 당하는 아닙니다 시바나 했습니다 밴 밴합니다 밴하겠습니다 어 뭐 밴 하실 거 있나요? 탑 아니면 뭐 미드? 어 밴 카르마? 만약 배났나면 카르마? 카르마 배나겠습니다 네 카르마 배내세요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창을 열어 소리쳐봐 아 아 축구판 그거 그거 프로그램 이름 뭐예요? 축구판 같은 거 뭐 모데카이저 면은 오공 배납니까? 어 아니요 오공 우리가 먹어보는 느낌으로 해보시죠 어때요 감사 감사 그러면은 슈퍼 갤럭시 암호가 불행타스 그러면은 뭐 세트 같은 거만 배내보실까요? 세트 예 그래 이길 수 없는 싸움은 가는 게 아니야 혹시 세트는 프레즈 한 번 살짝 걸어도 되나요? 예예예 한 3분만 예예 그래서 오공 밴드 쓰면 그 다음 타자로 뽑을 수 있는 거 있나요? 그 다음 타자 뭐 일단 나는 탑을 먼저 가져올까 아니면 미드를 먼저 가져올까 탑 나 탑 선픽 하기 싫은데 미드? 으흠 미드 선픽 뭡니까 보여주세요 아깔리 하겠습니다 아깔리 네 4AP인데 아니 근데 상관없어 까이사 있잖아요 까이사 재원님 혹시 투패 같은 건 못하시죠? 네 투패는 저는 좀 안 맞아요 투패하면은 카드 뽑느라 공전을 못 논이더라구요 오케이 오케이 빠리 아트록스 저 확인사 한 번 쓱 갔다 오겠습니다 터지던 혹시 3분만 예예 네 네 자 탑 못 뽑습니까 돌진기 있는 거 뽑고 싶은데 어떤 거 레넥톤인가요 레넥톤인가요 레넥톤 괜찮고 헤카림 괜찮아요 둘 다 상대로 톤 해볼게요 그러면 네 좋고요 자 우리 조합 이쁘게 다 같이 돌진하는 조합이네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럼 서포터는 시렐리아 같은 거 가면 좋나요? 아 그 서포터 아이템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서포터 아이템을 아예 일관되게 똑같이 가셔도 되거든요 저 맨날 지크 그리고 그 가고일 맨날 이렇게만 갑니다 그럼 끝납니다 어 좋습니다 일단 일단 첫 번째로 티어2 부츠 업그레이드 된 신발 하나랑 예 신발은 이제 뭐 따라서 그 적 조합에 따라서 예 닌자의 신발이나 헤르메스의 신발 아니면 기동신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가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거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뭐 팀원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좋고 두번째는 가고일 빨리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앞에서 벽이 되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고일이 가장 효율이 좋은 방어템이거든요 그럼 1장으로 먼저 갑니까? 가고일? 네 1코어로 그냥 가고일을 갑니다 아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사의 맹세 김에 응 네 그냥 요거 사시고 세번째까지 가게 되면은 뭐 지크같은거 사시면 됩니다 아 그 저 이거 봐 설레합니다 설레? 그 저 질문인데요 카이사 아이템트리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한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거 뭐 뭐 들으셨죠? 칼라비를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만화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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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인수 룬안 저는 원래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좀 다르더라구요 네 카이사가 유저마다 텐빌드가 다르고 뭐 구인수 가고 막 그 뭐야 루덴 가는 사람도 있고 막 뭐 데켓 가내도 있고 많은데요 네 네 네 안정적인거는 요새 근데 그 중무 가는 빌드가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아 카이사도 중무로 가요? 아 중무는 그냥 뭐 다 끼는거죠 오 템이 좋으면 그냥 가는거죠 네 그리고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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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라인 많으면은 루난 가시는게 맞구요 단일 타겟이시면은 레셔나 중무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야 필요하면 존야 섞으셔도 되구요 네 저 선불 가겠습니다 네 상빈 선불 알겠습니다 오빠 다음에는 여기 말고 여기다가 봐보면 더 좋아요 어 희재 흐흫 여기 여기다 앞에다가 13분 이거 올려 풀어서 막 우리정도 엄청 돌아올것 같은데 안맞으면 이대행 싸움 지니까 약간 포기하고 다른정도 야 야 바로 포기할게요 오 앞에까지 왔어 아 그러면 라인 좀 밀어볼게 저쪽 리시 안한걸수도 있어요 좀 빨리왔어요 땅에 친해 나온거 같은데 나 진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요거 오 좋아 빠지고 빠지고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나 여진 빠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들 교환 오빠 강남은 계속 그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이 랩도 우리가 먼저 찍어 지금 오케이 쫄았죠 어쩔 수 없죠 사렸죠 쫄았죠 이쁘다 오케 3랩 쟤네 수호자 빠졌다 쟤네 수호자 빠졌다 이들 미안 안보여요 아 여깄다 여깄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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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맞아봤습니다 여기 아래있고 가만히 냅으면 우리쪽으로 밀리거든요 가만히 냅둔 가만히 냅둠 가만히 냅둠 그러면 저 뚱뚱이도 최대한 피 단 다음에 타곤산을 먹어야겠네 아 근데 라인 한 번 밀어야겠다 그냥 박아넣자 이거 밀어 밀어 뭐야 이거 너무 앞으로 가는데 네 물을 걸 그러면 보자 참네 저 풀케일 겁니다 네 오케이 예 이거 먹고 빠지고 우리 시야 먹으러 가요 시야 돌림 핑핑핑 돌림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안 돌림 어 탑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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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먹자 오빠 바퀴받아 먹기 싸워도 돼 여기 바퀴블레 무빙했어 야其实 저 Ohhh krax2 야 이거 요실 바퀴벌레 여기가 빠져가지고 뭐야 Aristotle 희재 미안 좋아요 희재 무슨 놀이 혹시 아 이거 아래깨가고 원래 내껀데 아니 병관식 희재 미안 아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희재 오 마이 갓 아 달달한 건 어쩔 수 없거든 아 희재야 제발 아래깨가고 건들지 말아줘 아하하하 영먹 먹지도 못했는데 욕먹고 창났고 아니 근데 요거 거기까지 거기까지 니그라이드 왜 그는데 나 쩌머리 있는데 왜 그는데 오 온다 온다 먹었어 여기 먹었어 왔어 저거 골렘 저거 찌꺼기기들이 막 따라왔어 아 그래? 쟤는 혹시 이거 밀을 밀 수 있나? 아 이거 밀 밀 밀 밀 밀 밀 나 이거 덱게 공간다 상대 정글 바텀쪽에 있습니다 나 충분히 갈수 있어 이거 오우 아파라 우리 집에 갔으니깐 최대한 백업함 어 좋아 나이스 이건 올 수가 없는 타입이래 아 상빈 스마트 와드 지워주께요 오오 와드 예방 주사 오오오 우리 간중으로 우리 간중으로 근데 아리스는 느려 선생님이 싸워도 되기네 올라프 골라프, 까봄토 컷, 골라프 모턴 나이스 고어! 와! 요거까지! 어? 어 됐어! 오빠라! 오빠라! 이제 빼야돼! 벽으로 빼야돼! 참... 아니 이즈리얼이 잘 못하네 못 맞추네 사람을 정글 죽었으니까 봄 아 이거 내꺼 내꺼 왕 내꺼 오케이 됐다 나 이제 여기 위 정글 돈다 오케이 다시는 곳에 갈 일 없다 이거 한 번 봄 와드 아래쪽 한 번 볼까? 올라프 바로 올 것 같은데 또 와드 피와 해볼게 오우 아카 좋고 어? 이즈리얼 안 보인 안 보인다 밀밀밀밀밀밀밀 안 보인 그 뚱뚱뚱뚱 써 뚱뚱뚱뚱뚱 이거 내가 이거 먹으면 6랩이거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 하고 1 봐줄게 다 하고 1 봐줄게 다시 왔다 바로 써 누가 안 되네 dus 백번에 올깨 자 이제 이 라인 한번만 더 먹고 집에 갈 거야 오케이 뚱뚱뚱까지 아까 배동한 거 있나요? 아 온다 온다 우리 조금 조심해야 돼 이거 탑 좀 조심해야 된다 탑 좀 돌아가자 아니 집값 좀 바로 때릴 수 있겠다 집가자 집가자 아니 조심 집값이 맞긴 한데 혹시 모를까 나 이거 못 갈 수 있어 나 이거 못 갈 수 있어 여기로 빠져 여기로 빠져 나 이거 가정치러 간다 오케이 우리 근데 이거 쟤네바더미 빠르긴 더 빠르다 그거 빼고 오케이 나랑 눈 안에서 욕만 챙기면서 하면 되고 우리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근데 날 라인이죠 어? 아니 저 사람 아니 미안 예티 마주 주면 잘하는데 술 뭐 쉬는 놈 나 이거 여기로 간다 나 여기로 들어간다 이거 얘들 모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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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렀어 울렀어 난 응응 실망 보여줄게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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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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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올라왔다 나 앞에 막아줄게 이제 빼야돼 이제 빼야돼 나도 가긴 한데 아래가 지금 나 통통통 생긴 궁 알았어 궁 박아버려 보이면 가자 밀어봅시다 이지한테 박아 이지한테 박아버려 그냥 이거 다 밀고 하는게 낫지 않음 바로 밀어?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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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어 일락 본다 일락 본다 뭐야 내가 죽였어? 병건이! 병건이 막상 울려놔 안 죽은 줄 알았지 병건이! 안 죽은 줄 알았지 재원 어? 아 찌꺼기 남았던데? 저걸 또 처형당했네 이제 집 이제 집 나 이제 윗동사 탄다 용 55총 좋고요 알 수 있네 이거 아 후렴이 좋은데? 근데 아리 로밍타임임 음 아리 로밍타임이래 용 생기고요 슈바야? 슈바야? 어 탑 어 탑 파이팅 탑 파이팅 어 점멸 뺨 브롬맥 14분 50초 어 와줘야 돼 오빠 이거 우리 싸움 무조건 이겨야? 어 무조건 검 에이 에이씨 에이씨 나이스 뺏었다 어? 아 보이네 좋아 아 이건 죽였다 와드 지금 나 윗동수 탄다 와 지금 또 처형당 와아 지금 그거 비전이동 없음 들어가면 됨 7초 5초 6초 어 공 박아버려 그냥 남이한테 박아줘도 괜찮아 일단 그래 먼저 아니다 아 모르겠네 니가 괜찮아 괜찮아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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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오빠라 오빠라 나 버려 오빠 나 버려 희재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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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빼 올람프가 직선 개념 잘난 뺏긴 했어 괜찮아 올람프 바텀이요 오케이 어 미드 너무 까짓는데 어 이 바다 궁 오긴 왔는데 미드게그 한번 어 미드게그는 안와도 돼 이거 아래 궁때문에 올람프 욕먹는다 쌍봅이라서 살짝 힘든 이거 올람프 욕먹는데 이거 바로 바텀 바로 여기가 돼 우리 가고 있는 중이야 안먹는다 이번에 상대 아트 테러 나랑 같이 조잡았다 올라프 여기 있다 우리가 용 쳐도 되고 용 쳐도 된다고 아까 배우네 바텀 라인 밀어줄테니까 용 쳐봐 치고 있어봐 아리 여기 있다 아리 봐도 돼 아리 상대가 안되는데 어 나 레이듀일때는 위치 몰라 무조건 여긴가 아리 올라프 못와 나이스 용 2개 청해주면 됐어 이거 깬서 그거 젤리 먹고 내려와요 어 아리 로그 여기 핑과 있음 이거 주고 먼저 주고 희재양 이러면 좀 사과가 될까 아까 먹은거 야 축하할게 어 여기 또 핑와 올라프 싸우면은 올라프부터 놀아야돼 올라프 지금 망해가지고 이거 올라프는 바텀 먹을거 같은데 어 망했는데 용서나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오 무선조정기 맞추고 으 으 정글 이거 한바퀴 전부 싹 다 못다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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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B에요 B 우리가 이기긴 하는데 정글이 안보여 정글 보이면 A 나리 나 리프 투어핑 없어 유질러씨 무선 살면이 갔다 갔다 안팔지 타 한번 갈까 어? 지금 힘들듯 저 피가 없어서 오케이 그리고 올라프까지 왔거든요 할 뿐은 내가 라인으로 오빠 뺑뺑이 한번 돌려봐 뺑뺑이 아 여기 있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 우리 아빠 가자 여기요 여기요 요거 아이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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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도 안돼 이제 빼자 이제 빼자 다이브도 다이브도 하지마 일부러 안맞췄어 안이 있어 여기 안이 있어 매성거만 보여준거야 지금 방심하지말라 정글 위에니까 우리 압박해도 돼 아빠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나 뒤에 있어 나 여기다 텔 타볼까 제너나 어 텔 타볼까 텔 타볼까 아빠 나 왔어 드러블 준비해도 돼 나 아트 먼저 몰게 나이스 고 좋아 여기 핑 하나 없을걸 이거 한번 쭉 밀고 핑 없앨까 내가 쫓아내 오케이 뺄게 나 맞았다며 근데 나 뺄게 상대 아리쿵 없어 불으로 남겨놨다 불으로 남겨놨다 불으로 남겨놨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 먹어 먹어 생비 먹어 괜찮아 내가 먹어 그럼 내가 슥 먹어볼까 오 올라프 바텀 올라프 바텀 올라프 바텀 그냥 역객 역객 쳐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지우러 가는 척 하면서 느리기 그냥 정글 돌아 우리 바텀 집 타이밍 잡을게 그리고 상대 미드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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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쌍 걸어도 돼 현대사만 나 역객 맞은다 그냥 그냥 우리 타워 미는 척 한다 오케이 아트 탈 아트 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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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탈 탈 탈 탈 갔다 지원점 지원점 내가 내려가긴 했는데 야 지금 이거 깜짝먹히긴 했는데 아트록스 어 아깝다 아 이거 우리 탈을 지원을 안 했네 페이를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있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레어컨이 아까 전에 잠.. 잠사대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득이야 왜냐면은 지금 수용이라서 욕만 먹으면 돼 이득 맞음 아 이득 맞음 용... 용... 아 이득은 아닌데 아 이거 타이밍 잡는게 맞았다 아 그럼 이제 시바나는 회복하러 위정글 탄다 창... 창났네 아니야 아니야 안 창났어 안 창났어 아직 아 내가 텔콜을 못 들었어 미안 미안 나도 나도 아 내가 크게 말 안해서 미안 아니 불 빠졌어? 에리 못 빠졌어? 일단 이즈 스펠일 다 빠진 것 같고 응 아까 할 수 있는 사람 제넌 너밖에 없어 하하하하 아 룡 룡 근데 저쪽 텔 빠졌으니까 이제 용 앞에서 우리 좋은 거 아닌가? 아 맞아 맞아 텔 없어서 아트 수용농에 내려가도 돼 야 일단 이즈리얼 노스펠이니까 이즈리얼 아칼리가 보셈 응 이거 언제 박았지 아리로 진짜 세다 지금 바탕 밀자 오빠 응 내려간다 아리 아리 내려가 아리 아리 안 보여 어? 나 이제 올라왔어 나 내려갈게 그럼 아리 거기 가거든? 그럼 우리 미드로? 그럼 안 내려가야겠다 그럼 안 들고 학선이 미드로 가세요 오 온다 온다 오오오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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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트 내려온다 아트 내려온다 아트 내려온다 아트 내려온다 나 내려가고겠다 내려가고겠다 그거 싸우지 말아줘 오케이 용놈 아리 춘식이 생각하던 아리 궁극기 빠지지 않았나? 아리 궁극기 빠지지 않았나? 롤라운다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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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즈인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 삼용이라서 한번 해야지 이거 됐다 둘 다 지금 응급실 응급실까지 나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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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 내려왔어 거의 내려왔어 거의 오케 불이 수박 맞힌다 우와 오케 됐어 일단 내가 녹아버렸어 내가 녹아버렸어 이거 체급차가 좀 나가지고 아 안됐네 아 이거 맞췄어야되네 이즈리얼 안되네 아 제가 제가 스킬 하나도 없었어 좋아 나이스 그래 잡수도 쉽다 아비 그래도 정말 좋아서 쟤네 요 괜찮 괜찮 아 이 맞췄어야되네 아깝다 아깝다 아비 근데 뭐 나쁘지 않으면 고향인데 나쁘지 않으면 아깝다 나 이제 해봐 나 이제 해봐 이거 추는다 저거 그러면 좋아야될 거 같아 오이구CP 아 미안해 아 이거 어떡해 용으로 텐트 아니면 전력으로 갈까 아프만감 저 이미 먹었을거 같아 어 어 만화 없다 아리 쭉 빼면 쭉 빼면 살아요 그거 주세요 그냥 그거 어? 이거 혼자 있다 이건 아니래 어 나 가는데 이거 가는데 나이스 에레크림 나이스 에레크림 그럼 나 전령고 갈게 전령고 나 바톤 갈게 음 우리 같이 여기 시야 먹으면 돼 오케이 나 또 여기 있으면 되겠다 안 미드 근데 2홍인데? 3홍 아닌데? 나이스 이거 미드 한 번 뚫을까? 나 미드 간다 미드 간다 라인 관리하는게 좋은데 큰 달이네 안싸움 나 꺼먹으러 간다 나 꺼먹으러 간다 나 꺼먹으러 간다 나 크랙 저거 다녀올게 나 드러갈게 나 드러웠어 벌라고 한다 나 희제만 봄 지금 압박하면서 우리 우타인만 둘다주면 돼 응 응 자 R이 탑이니까 나 계속 탑 밈 나 집 타이밍 한 번만요 응 오빠 거기 조심 나 계속 혼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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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직감 와드 채워 설비에 나 블루 던져 오케이 블루 도와준다 이거 미드 내 미드 가골 다운 아니 메자이라서 어? 상빈 디맹이었나? 무슨 일이야 이거 바트 바텀 상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그 원딜이 상빈 상빈 창냈어 또? 그새 못 참고? 상빈 창냈구만? 창냈네 아 나 진짜 모르고 먹었다 미드 세명 시바라 궁 계속 있다 지금 오케이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 바텀 한번 보심? 어? 바텀으로 내려오는 거 같아 저쪽 바텀 간다 온다 온다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우리 팀 야 야 야 소연아 여기 왼쪽 봐봐 왼쪽으로 가고 있어 내가 먹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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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아 가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나 그냥 서폭 눌었어 어? 남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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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아리 조심 아리 조심 아리 아리 조심 아리 봐야 돼 아리 봐야 돼 조심 됐나? 15000원 다윗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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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시바나 붐채오로 간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나уз에 제압해서 이득이므 남미까지 다 bar 그건 안이득이야 아니야 병선아 너 살프도 좋아 너무너무 그건가? 알았어 내가 다 먹을게 아 그건 아니야 양분할 때도 알아야돼 오케이 나이스 나도 집탐 잡음 이거 먹었고 뭐 하지마 여기 다 와드 없어 용 1분이니까 용쪽 와드작업할게 어 오케이 이거 쌍배오빠랑 같이하지 아 오빠가 아니지 야 쌍배야 니가 도와줘 어 뭐야 나 매혹맞았다 어 간다간다 아 이거 아랫다 어 이거 나 여기 있어 조금만 조금만 쳤어니 응 다 왔다 나 지금 싸우고 있어 아직 안되지 안 되지 어마어마 어마어마 바리가 너무 탁네 큰일났네 이거 용 두고 탑 한번 보자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아토록스 고수시구만 잠깐만 어디를 봐 용 15초 남았다 이거 용쪽으로 바로 뛰어왔까 일단 나는 궁이 빠졌어 세명이 궁이 빠졌어 세명이 궁이 빠졌어 이번꺼는 용 줘야할듯 이거 먼저 저게 다 시야 우리 라인도 안될구 맞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우리 교교 쌍배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먹고 바로 갈게 이제 내 바론시아 잡아야되다 바론시아 바같이 잡자 바론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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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내가 돌려주고 저게 집값다움 둘이 바론 빠져야돼 조심 여기 일단 와드 없다 와드 한개도 없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럼 빼면 돼 바론시아 우리 바론시아 이거 벵건이가 자꾸 옆에 있어줘야될거같은 칼이사가 옆에 있을게 와드 대충 지워가지고 이제 아리를 한번 따야되는데 어떻게 따지 어 그니까 아리 한번만 죽이면 좀 할만할거같은데 메가에만 깎으면 될거 같은데 여기 지금 애들이 있고 우리 미드 푸쉬하자 우리 지금 급히니까 이거 아리에 구름 써서 들어올거야 어 뭐야 어 옆에 온다 나도 올라왔어 나도 올라왔어 바비 많이 뺐다 많이 뺐다 너 미드 푸쉬ASE있어 이제 저 던진건데 오 왜이렇게 너무 세게 네? 아 저기앉네 하비 미노 2이 тип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 현빈이 굴리털이 됐어요? 내가 이제 조금만 한.. 30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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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쪽으로 가면 안됐어 위로 갔어야 됐어 이거 바른털라 볼건데 와면 더 와줘야돼 참 났네 아이고 아 미안 이쪽으로 안갔어야 되는데 조심할게 위아래 내가 병건이 욕먹을까봐 같이 할때 같이 아 아래에 손 넘는데? 어 이게 너무 쎄다 엔진은 아트록스를 걷잡을 수가 없어졌다 우리 시바나 떡상 기다리자 기다립시다 시바나 한 15분만 더 10분만 더 버텨줘 그러면 진짜 세진다 응 10분만 버티자고 천천히 크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급했다 이거 한번 잘렸으면 쭉 뺐어야 되는데 아쉬웠어 아쉬웠어 이거 믿어붙을게 아쉬웠어 아쉬웠어 잘하긴 하네 그러니까 역시 다이아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걸로 여기 여기 나랑 같이 병건아 같이 가자 나 이거 내가 먼저 돌린다 나 레이다 없어 내가 먼저 돌린다 다시는 플랫 4주제에 예티 비아라바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 내가 핑하게 박을게 핑하게 박고 다 집간다 탈퇴할게 탈퇴할게 피자 집가 아리 초식에 빠져서 아리 못잡은게 너무 아쉽다 일본 나도 집값다올게 와드 가져와야돼 우리 핑 하나씩 싸줘 우리 바른도 호흡 우리 용시아를 먼저 따자 바른면 한 두개면 될 것 같고 미드라인이 쟤네가 더 그거다 빠르다 여기있고 낚시한다 지금 용시아먹자 지금 용시아먹자 쟤네 발은 바로칠 것 같은데 아냐아냐 나 파랄렌즈 있으니까 지금 시야먹어 아냐 이거 아냐 지금 달려야돼 달려야돼 달려 바람은 천천히 나 파란거 있으니까 빠졌다 빠졌다 타 버텨면 버틸 수 있나? 도망가봄 이거 용량은 바로쳐 용량은 바로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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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따 아이고 용추어야겠다 용추어야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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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배해 숙배해 상냄네 여기 아 나 좀 애매한데 빼기 오케이 시가나 좀만 붙여서 승타 한번 해보자 보자 우리 시야 천천히 여기 병변이랑 같이 다녀야돼 혼자 다녀야 나 와드 갖고 올게 자 일단 볼라인 볼라인 한번 먹으러 먹으라게 볼라인 한번 먹고 응 쟤네 정비탑니다 지금 바론에 와드 하나 해야 될 것 같거든 먹을게 네 와드 오케오케 우리 여기 조심 아리가 잘라먹기 진짜 좋아서 확인할게 우리 궁 있어가지고 힘들거야 견제반 시야 천천히 먹자 우리 아리가? 여기 와드 정원아 응 됐다 근데 올거 같아 나타날거 같아 이거 아리가 그 빙결 촤라악 뿌리고 오는거 조심 응 나 집에가다가 템한게 맞춰올게 오케 아 안된다 안된다 살게없다 이거 아리 이즈먼저 깐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와드 아리 이즈먼저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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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10원 커신대기 우리 바론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드 내가 바텀 갈게 같이 와드 박으러 가 같이 와드 박으러 가 푸른 누나가 아트 마크 해야돼 야 이거 바론 치는거 같아 와드 해봐 와드 해봐 와드 해봐 아트 마크 해야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아 지금 아트로스 여기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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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기정도 하졌어? 아트로스 나 살려줘 수워줘 아트 마크 해야돼 아트 마크 해야됴 저는 툴툴 아트 마크 해야됴 아트 마크 해야됴 이즈먼저 가자 그중에 콜라만 했네 아 설마? 설마 싸다? 오오오 지나가버린다 오오 아 설마 대가리가 그냥 쪼개지네 이거는 약간 바텀 밀고 일단 태어나면 사용만 한 번 막아보고 안되면 썰은 치자 이거는 많이 비우긴 했다 바로 한 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죽빛들이 아니잖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2티어팩이라서 괜찮은 아 그냥 방템이나 둘러야겠다 우리가 조합을 좀 맞췄다 일단 이거 먹으면 좀 안 클게 이거 응 나도 공템 좀 1분 이후라서 바로 따야돼 오 이거 뭐 먹는다 이거 어떡해 어쩔 수가 없어 줘? 이거 그냥 우리 저기 뭐지 카이사 앞에서만 딜하자 카이사 지키면서 응 알았어 카이사 지킬게 내가 가서 빨리 모래로 뽑아봐 모래로 응 들어오는거 어 들어오는거 받아쳐주자 응 응 교교 나 바틀 5초 나 바틀 5초 안 죽네 아 나 밸려다 이거 뭐야 아트록스 안 죽어 티따따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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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급실 둘 다 아급실 살기면 하면 돼 괴물 앞에서? 울라포! 울라포 못해 울라포 못해 아 너무 세다 아트록스가 안죽어 아트록스가 안죽어 아트록스가 안죽어 혼자서 다 죽여 보안을 맞추다구 피니스 피어 피니스 피어 역시 룰루가 답이었다 룰루가 답이었다 룰루가 답이었다 저거 맞아도 피가 안다네 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뭐 물 좀 마시고 숨 좀 돌리고 피드백 하죠 아 좋습니다 우리 딜량그래프 귀엽다 꼬꼬마 텔레톱이 정산이야 완전 피규어네 그 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고생하셨다 이거 피드백 간지나요? 이거 지금? 쉬는 시간 있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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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 판 너무 감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거 게임 내내 뭐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이즈리얼 문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즈리얼이 러너님이었어 나 너무 이상하게 들어왔어 난 진짜 아 맞습니다 저요 이겨요 아이씨 소연님 예 고생 많았어요 잠시만요 저 이거 구독권 선물이 이게 그냥 다 생략할게요 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너무 하나 내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그 어.. 레넥톤으로 아트 잡을 때 네 일단 그 제가 봤을 때는 소연님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세팅이 틀려가지고 못 잡으셨어요 세팅이 틀려가지고 못 잡으셨어요 세팅이 틀려가지고 못 잡으셨어요 세팅이 틀렸어요 네 세팅이 틀렸어요 이건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게 아니고 세팅이 아예 그 시작부터 아닌 세팅으로 가가지고 짚고 들면 안됐어요? 일단 정복자 드셔야 되고요 아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드셔야 돼요 그 뭐야 몰락검 바로 달리셔야 돼요 그 중간에 그 시 뭐야 치감템 있잖아요 그런거 사지면 안돼요 아 치감템 가면 안되는 거예요? 치감템 가면 져요 오히려 아 지는구나 나도 아트 상대로 필수인줄 왜냐면은 그 두 번 그 1.5코어로 가요 왜냐면은 이게 몰락검이 있어야지 아트를 솔킬을 딸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치감템을 가도 솔킬을 못 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서 레넥톤 아트는 레넥톤이 이기는 구도인데 그거는 몰락검이랑 치감템이 있을 때 얘기에요 그게 없으면은 레넥톤이 계속 이겨요 아 레넥톤이 계속 져요 정복자를 들고 모랑을 가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팅차에요 나중에 뭐 잔합대에서 아트를 상대를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울킬 같은 거에서 기회 나오면 한번 연습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레넥톤이 상성이 좋아요 아 네 상성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난 항상 힘들더라고 이게 근데 아예 세팅부터가 이렇게 달랐구나 그죠 아 이걸 이렇게 배우네 자 그래서 일단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넥과 아트 구독 아 그리고 뭐 그 지금 다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나중에 피드백하는 경기들은 간단 요약해서 그 메모처럼 디코에다 남겨놓을게요 나중에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랬을 때 소연누나 내가 미드를 꿀팩으로 가져가야 될 거 같아 이거 아까 칼리 먼저 선픽하니까 그 아리로 자꾸 드러누워버린다 그래가지고 좀 힘드네 일단 좀 그걸 맞게끔 픽해야 되는데 한번 다음 편에 제가 먼저 네 그 그거를 정합시다 우리가 블루 진영이건 레드 진영이건 있잖아요 예 아마도 우리가 블루 진영에서는 솔로 라인을 두 명을 마지막에 뽑을 거고 웬만하면 모데카제 먹고 싶은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레드 진영에서도 솔로 두 명이 여기 아래로 들어갈 거예요 그쵸? 예예 그러면은 그때 어... 우리 하나 정해야 되는 게 선픽을 뽑는 사람 있죠? 그 선픽을 뽑는 사람에 맞춰서 밴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픽 뽑는 사람이 카운터를 안 당하고 밴을 아... 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레드 진영에서 우리가 탑 선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탑 라이너가 필요한 밴을 하고 선픽을 하고 아니면은 아예 밴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여기서 아무나 뽑을 수 있다 그러면은 미드라이너가 밴을 써도 되는데 어찌됐건 레드 진영에서 선픽을 제너님이 할지 소연님이 할지 정하고 그 밴을 누가 배분을 받을지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바로 한번 다시 가보죠 예예 조교 아 피드백 없이요? 네 한번 피드백 없이 한번 네 그냥 그렇게 하시죠 네 한번 스케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님 그 노틸 카이사 조합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그 카이사가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다 그 상대방 바텀은 원콤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큐를 원딜에 맞추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럴 때는 그냥 큐아를 바로 막아버리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반응하기도 전에 그 스택이 플라즈마가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거기다 평타까지 치시면은 카이사한테 플라즈마를 계속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카이사가 거기서 W, R 하고 들어오면은 모든 챔피언이 바텀에는 모든 챔피언이 다 죽어요 아 예 그 세워라 네워라 평타 W 뭐 이렇게 하지 말고 Q 하고 그냥 바로 R 해서 그냥 다 쏟아버려버리 그냥 네 원딜에 맞추면은 그냥 바로 QR 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P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판 저 트런드 해도 됩니까? 네 당연히 하셔도 돼요 드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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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빈 왔다갔다 해줘 왔다갔다 희재 왔다 아니다 휘돌리는 기계에 왔다갔다 저 왔다갔다 마이크 끄고 얘기했어요 소연 왔다갔다 아 나 왔다갔다 응 재원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주고 이거 뭔데 이거 순서 맞추는 거예요? 잘 네 내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잘 이번판은 약간 끝나고 우리 우리 조합을 한번 맞춰보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아까 우리 조합 맞춰보자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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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바이는 내가 Q를 너무 못 맞춰 이상해져 버렸어 병에 걸렸어 바이 바이는 똥챔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 네 알겠어 바이 근데 상향되던데 상향되면은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 재미도 있고 승리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대회를 하는 건데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특급 A티어 챔피언들만 씁시다 성능이 검증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은 애들만 오케이 형 그 제노님 젠노님 안계신가 아칼리 나 상담면 있다 아칼리는 참고로 바이급이에요 하 하 아 바이급이에요? 아 똥 개 똥챔이에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하 아칼리 아웃 오케이 확인 자갈이 이렇게 돼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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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대로 시작은 바루스벤 네 바루스벤 이지갈리오 연습해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지갈리오 오면 자갈 자갈 자갈때 자갈때같은데는 자갈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됐습니다 자갈 그리고 밴은 에구 바로 밴 해버리고 에구에구 바로 밴 해버리고 할 생각도 하지마 밴에서 혼자 신났죠 희재 혼자 신났어요 아 제가 유모코드가 좀 약간 아재라고 창예열하는게 창예열하는게 아니 뭔소리야 너무 웃겨 웃고나서 창예열 자 그 다음에 밴할거는 어 유미 카르마 아무거나 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 밴 자리 하나는 나중에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요렇게 진행을 해보시죠 이즈리아를 내가 집어간다 그렇다 어 어 이즈밴했네 그럼 아펠리오스를 가져온다 제 아펠리오스 미스입니까? 아펠리오스 미스입니까? 아펠리오가 자신없으면 안하셔도 되요 하지 않는다 아 주보세요 아니 왜 카이사 잘하더니만 아 가르치리오스 카이사 아니다 에쉬 가져와 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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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한 발몰 아펠리오스 장난이였어 그래 아펠리오스 잘하는거 해야지 우리 저기 그 탑 어떻게 그 탑 부모님을 할까요? 아니면 러너웅을 할까요? 그는 어떻게, 어떤 게 더 누나한테 돈 될 것 같아? 누나한테 돈 되는 걸로 하자 나, 나 이번에는 코치님이 골라주신 거 하렵니다 응? 아니 누나 어? 사랑을 고르잖는데, 사랑을? 아니 누나, 지금 정신으로도 있는데? 나, 나 뭐라고, 아니 너가 말이 빨라서 사실 못 말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템피언 말하는 줄? 탑이 부모님으로 갈까? 아까 그 아트룩스로 갈까? 아니면은 뽑을 차례입니다 러너웅 세트로 갈까? 지금 그걸 물으면 어? 나, 나 저기 서포터 골라야 됐나요? 나 이거 어차피 아니 아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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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 일단 그냥 해 서포터? 서포터? 트런들 너 왜 자꾸 물어봐? 트런들, 트런들이여 아까 가기로 했던 사람 하면 되지 네, 트런들 그리고 우리 서포터 어떤 거 하고 싶나요? 노트거스 상대로 저, 레오나 레오나랑 옵션이 뭐 뭐 있으시죠? 레오나랑 브라움 알리스타 아니면 저기 선생님, 저 이번에 이거 픽하고 골라야 되는데 아니, 딱 우리 서포터 골라야 돼 동의가 레오나 가시죠 예, 레오나 아 소연님 뭐라구요? 아니요, 저 이번에 어차피 이제 벤이니까 그냥 네, 네 그 오공이나 모델 달라고 하려 그랬죠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비아가 왜 이렇게 심으러 깨소연 아니야, 나 내가 내가 쌍창 낸 거 같아서 강창 낸 거 같아서 아, 이거 쌍창이야 아, 강창 내 어? 곱창, 곱창이라고 해 시작 전에 강창을 내고 그래 아니, 이제 곱창구나 아, 나의 곱창 여왕 자리를 노리지 마라 벤을? 벤을? 벤을 그러면은? 일단 아트벤 아트벤 상큼하게 아트 좀 역겨웠죠? 종말을 내려주마 종말이긴 했어 그러면은 킨드레드다 우콩도 벤해야 되나? 아, 근데 뭐 형님 킨드레드도 하시나? 어 어 어 저 하는 거 봤음 함 아, 그래요? 네, 층푸푸 안에 있긴 함 아, 그럼 간다 트러블 상큼이 살짝 무서울 수도 있네 킨드를 하면은 혹시 탑에 지금 오공 벤 필요하세요? 소연님? 아, 좀 안 돼요 이거? 저쪽에 먼저 고르는데 저 오공 주고 저 뽀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카르마 벤 해주세요 카르마 저 뽀삐 카운터 있어요 저 뽀삐 카운터 있어요 저 뽀삐 카운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카르마가 미드로도 가나요? 네, 미드로 갑니다 음 특히나 저런 킨드레드 같은 거랑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음, 킨드레드랑 재현님 네네네 이거 나 개인 메세지 확인 좀 어, 오케이 디코입니까? 예, 디코 이거 어떻습니까? 아, 제 손은 뭐야? 어? 콩 이거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합니다 네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호피 리산드라 아, 잠깐만 리산드라 옵션이 뭐뭐 있으시죠? 아, 이거 리산드라 하면 딜 너무 없을 것 같은데요 리산드라 말고 야, 리산드라 옵션이 뭐뭐 있으시죠? 무슨, 무슨 옵션이요? 선픽 할 수 있는 옵션 어, 저 그러면은 일단 이델리아 야스 아리 제드 키즈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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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르가 제일 낫다 이야 아지르 아지르 고급 챔피언인데 아지르 이거 조합이 애쉬가 궁쏘고 레오나가 궁쏘고 트롬들이 들어가면서 아지르가 EQ로 그 이렇게 쫙 넘겨주면서 프리딜 그리고 앞에서 뽀삐가 버텨주면서 상대원들 물고 오케이 그럼 창나지 오케이 그럼 저쪽 창나요 아 몰라 없어 없었어 없었어 챔피언이 없으신가 보다 막픽 조이입니다 막픽 조이입니다 막픽 조이 아 조이야? 아 싫다 조이 조이 너무 싫어 응 응 혜찬 저 방금 한 것도 극창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창난다고 조이 조이 너무 싫어 그렇게 하면 너무 잘해서 그 뭐야 아니 왜 그런거 물어보시봐 부담새는데 갑자기 박근호로 좀 그럴 수 있나요? 아 괜찮아요 원래 스크림은 원래 그런거에요 어? 사실 우리 마지막 뱀 조이예요? 하고 하시면 돼요 응 방금 물어보는게 창났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게 그게 진짜 방금 물어봤던게 창내는거에요 아 진짜? 고고 나 좀 배워볼게 근데 사실 지금 고백할게 있는데 네 우리의 가장 큰 정이다 근데 괜찮..괜찮아 한번 아 네 아 좋아 좋아 catch 좋아 좋아 못한게 어디있어 kalau 안 되지 뭐 서 mac 그리고 제너님 아즈윤은 굉장히 좋은 선픽용 미드 챔피언이거든요 철 그래서 블루진형 레드진형은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픽이에요 뱀 카드 안 잡아먹고 픽을 할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라서 저 질문 있습니다 쌤 이거 바텀 라인전 솔직히 말해서 누가 끄냐 누가 E 맞추냐 이거 싸움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바텀 라인전을 라인전 자체는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라인 밀 수 있고 애쉬가 제가 그냥 하는 거 할까요? 자기 하는 거 고르세요 뭐라고요? 다시 올인 싸움이 좀 힘든데요 노틸러스 카이사가 R 누르고 찍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레오나가 픽션을 카이사한테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양 팀 다 서로 원딜을 무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상대방 서퍼크한테 스킬 쓰는 순간 그 싸움을 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원딜 물기 네 전화 들어야겠네 이거 아 알겠습니다 아... 아지리 갑시다 아지리 갑시다 아지리 아마 이번판 범인은 됩니다 헤헤헤헤 전화해주네 저도 아니 뭐 스트림인데 뭐 어때 재밌게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응원해 주시는데 소유도 있는데 뭐 재밌게 봐 맞아 맞아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지는 게 뭐 돈 나갑니까? 괜찮잖아요 창만 나는 거지 뭐 창 낸다고 뭐 돈 내 금방 화장실 같은 거잖아 칼날비 지는 게 낫나요? 요즘 뭐 아직 왜 보나요? 요즘에 다시 치속으로 돌아왔어요 칼날비는 다시 치속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전이었고 다시 치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도님 마이크가 약간 좀 송전탑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지거려가지고 제가 한 번 오늘 끝나고 고쳐볼게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한 게 보내드릴까요? 혹시 자랑 때 대회까지만 가능할까요? 질문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퀵으로 보내면 되지 않나? 상빈씨가 가서 전해줍시다 상빈씨가 가서 전해줘 상빈씨가 가서 전해줘 그럼 치자빈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하하하하 촬영 끝나시고 저랑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게임 집중합시다 고고 근데 참고로 제 것도 필립스 17,000짜리에요 아 그 말은? 그냥 가서 살아 하하하하하하 아 그럼 그냥 뭐 마트 가서 사라 뭐 이런 얘긴가요? 어... 창 냈네 또 아 이때 여왕분께서 오셔가고 한 번 하셔야 되는데 안계시네 뭐야 뭐야 왜 나 왔어 여왕이래 어 나 곱창여왕 백설이형 왔다 왜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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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가 그만해 참 그만 내고 하하하하하하 알았어 영분도 모르고 영분도 모르고 와가지고 요 요 한번 먹고 어 2번 신스킨임 오오 야 이쁘다 스킨 뭐 어떤거 아 이거 어제 배운거 라이언시 장사는 잘해 포피 아 파피 통통 뛰어댕기네 소환사의 협곡에 스티비입니다 오빠 오빠 여기 와드 오케이 어 거기 와드 어 여러분들 이제는 괜찮아졌나요? 아 마이크 마이크? 네 마이크 세팅했는데 아 재원 똑같애 괜찮아? 아 똑같애 아 똑같애 아 똑같다고 세팅이 문젠지 마이크 문젠지는 모르겠는데 으음 그렇게 하긴 쌍창님 아니 쌍맨님 이게 뭐부터 시작합니까 저는 레드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아니 대충 들려 무사수통은 뭐 안되고 그런건 아니야 이거 조금 니씨 좀 빡세게 해줘 빡세게 백 남기고 백 남기고 알았어 네 그정도 쌍맨님 이거 갈겁니까 아까 전략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좋아좋아좋아 오빠 이제 오빠 빼요 오빠 빼 오빠 빼 나 두대 맞았어 아 그니까 저거 한대만 맞으면 자 자연치우도 돼 시간 지나면 차 저런 사람한테 피 희생할 필요 없어 아하 창래구요 이거 우리 에임 에임 뭐야 뭐야 이거 오 아파 탈증 빠짐 어 탈증 빠졌다 타고산 타고산 터뜨려줘 타고산 터뜨려줘 타고산 터뜨려 터뜨려 고고 피하고 그래 빠졌다 이제 들어가면 된다 으악 안 닿았어 괜찮아요 나 와드 밟아줄게 탈진 몇분이지 탈진 몇분이지 아 뭐 뭐 몇분이야 오 때리는거 좋다 때리는거 좋다 나 이거 3렙인데 내가 돌아서 한번 가줄게 어 뭐야 내가 그렸다 줬다 또 싸우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간다 앞 앞 잡는다 오케이 나 믿어 믿었어 나 가도 돼 가도 돼 싸우도 돼 여기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아 오빠 이번에 에익스로 올리면 이드나이트 박아버려 그냥 여태가네 걔가 한번 막았다 오케이 이거 탑미드 다 밀고있으니까 이거 내가 먹는다 이거 내가 먹을게 모르겠네 저쪽 정글이 어딘가 나 위로 그거 정글 그 매 날렸어요 응 안 보여 저쪽 상대 정글인거 같아요 저기있다 스드레드 이거 이거 아래 내가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아래 내가 먹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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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미친 파페 난 난 밀어줄게 그 표면에 뭐해 오 오빠 땅 걸어요 이거 이거 안 돼 여기 아 까비 돌아와 돌아와 히즈 여기 미야 네 까비까비 그래도 이거 카이사 노스페리아 키페레드 아예 안와 지금 여기 카이사 두 분 어 이거 트런들 트런들 와봐 카이사 두 분 밉시다 밀어봐 일단 이거 이거 노트 안되나 히즈야 나 근데 이건 아닌거 같애 아 알았다 하지마 근데 이미 늦었어 근데 이미 늦었어 너무 많이 날 기다리게 했어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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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간다 어? 아 뭐야 가? 나 간다는게 난 이 간다는게 난 집에 간다는거 줄 알았어 히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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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르지 마 아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 잘못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쟤는 왜 맨날 내 삶만 하는거지? 그거 있잖아 초등학교 때 괜히 개웃혀주고 싶은 꼬맹이 같은 아 관심있어서 관심있어서 아하하하 그건 아닌 듯한 나 좋아하나 아하 좋아하나? 히즈 전용 명예소방관이라 그래 어 여기 킨드 킨드 여기야 올라간다 올라가는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기가 먹어주고 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바텀각인데 이번에 어? 나 못간다 나 못가줘 오케이 바텀 올라갔다 우리 칼리암으로 차렸어요 계속 여기다 얘 근데 얘 대깨운 갈수도 있어 여기 와드 한개 어 이거 먹는다 어 나이스 잠깐만 이거 이거 아 나 좋아야돼 좋아야돼 이거 아 아 고고고 요거 나 나 나 피해 그냥 빼 지금 지금 아 이거 핸드 핸드 아 내가 맞췄으면 아 안 맞아서 다행이래 아 안 맞아서 다행이래 우리 우리 할 필요 없게 하겠다 어 마너 없어 어 갈게 물게 들어갈때 나 이제 윗정글 먹으러 간다 아 이거 나왔다 이거 먹으러 갈게 킹드레드 이거 알았어 그거 다통 밀어줄게 먹어 메이 한번 날려줘 아 나 메이 풀 여기 핑화 있어 내가 핑화 지우고 올게 여기 와드도 하나 있었는데 몇 분인지 모르겠다 여기 있네 여기 내가 먹는다 이거 어렵냐 나 못 가는데 여기 나 뺐어 뺐어 오케이 나 먹었다 오 오 나 뺐 뺐 뺐 아 완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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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친 나 툭 뺐게 네 이거 킹드 어디로 갔어? 킹드 아래쪽으로 요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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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핑화가 와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내려갈게 내려갈게 아 저거 나 막혔을까봐 정말로 막힐까봐 정말로 막힐까봐 이거 조심해야된다 보거 아 바텀 조심 이거 혹 타고 내려오다 혹 타고 왜 안되냐 혹 타고 어 지금 뭐냐 하하하하 아 독 바짝 올랐죠 탑 탑 창 났네 탑 창 났네 어디갔어? 킹드 레드 킹드 레드 레드 쪽인거 같음 어 레드 쪽에 있음 아 어 상대 레드 우리 이제 6랩이거든 이제 한마디만 보면 6랩이거든 나는 아니야 여기 있어봐 우리 여기 있잖아 나는 반절이야 오래 반절 아 오래 반절이야? 응 오케이 오케이 먹어주고 여기 기다렸다가 나 이거 갈수 있는데 노틸? 노틸 좀만 더 가까이 오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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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부어 좋아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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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노틸 때려 노틸 때려 뒤져 나이스 좋아 좋았어 좋았어 그럼 나 이거 불로 빼먹을게 그리고 저 누구야 카이사도 아니 저 뭐야 카이사도 에너지 없음 니야 니야 카이사 집에 갔을때 나 집에 갈게요 나 여기 와도 박아나왔다 지금이라 토타해 침묵 걸렸는데? 왜 침묵이지? 아 누구 이제 가자 이제 갈게 가고있어 가고있어 우린 집 운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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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날렸어 나 죽을거 같아서 그냥 도망가자 잘했어 잘했어 뺐다 완전히 쭉 뺄 수 있나? 오케이 나 아 까비 까비 아니 근데 운명이 이렇게 올 줄 몰랐네 미안 미화콜 더 크게 할게 우리 미화콜 바로 크게 얘기해줘 안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 소리 소리 투자 아랫도 너무 난데 우리 설명 한번 누리 보실? 알겠지 지금 아니면 바텀 잘 풀렸는데 바텀에 투자해도 되는데 바텀 개고 이거 싸우면 안되겠지? 민현많아서? 어 안되지 나도 내려갈게 이거 먹어주고 아 궁 6초 바텀? 바텀 올라옴 나 궁 있어? 바로 박어? 박어 트렌들 위에 있어요 트렌들 위에 아 아 전멸 뺐어 아 전멸 뺐어 아니 전멸 뺀걸로 만족하다 어 지금 뺐다 15분 궁구 내가 궁이 빠진 온다 온다 오우 안맞아 오 들어가? 들어가 됐어 빠져 빠져 저기다 전멸 F Ф 전멸 F F 키들 위에 있네 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 아 저거 뭐야 야 키들 잘했어x2 저기 위로 올라오고있어? 저기 위로 올라오고있어? 직선으로 왔어 저기 올라온다 이거 아 바로 전멸로 빠졌어야 되는데 이거 툭 밀자 그냥 이거 밀어버리자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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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 8초 7초 바로고? 안돼 안돼 까비 까비 이 정도면 봐도 나쁘지 않았어? 이거 하고 블루 먹고 딱 가면 되겠다 집 가는듯 바텀 바텀 미화요 바텀 직감 나 오늘 CS 왜이러냐 오빠 이제 자유행동 오빠 자유행동 자유행동 아니 미드에 이거 나도 됨 미드감 나 궁 있음 이거 조이 궁극기가 다시 야 내가 미드에 왜 여기다가 공 썼거든? 겨겨 겨 야 미드에 여기 킨드 여깄어 킨드 여깄어 어 나이 들었다 같이 사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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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위데드워라 가위데드 킨드레드 킨드레드 아 재원 굿 내가 먹었으니까 나도 만족해 키드 볼륨 쪽으로 갔을래 2볼륨 쪽으로 가져도 돼 지금 킨드레드 궁 없음 나 내려가 나 내 미드에 뭘 조이 풀도 빠지 17 17분 40초 이거 내 이제 복갱 복갱 갑니다 복갱 에이 카인사 노스펠 응 아 저번에는 돌았을 수도 있는데 플래시는 확실히 없어 조이 플래시 없구 여기 있다 킨드레드 어 저 있다 킨드레드 이거 킨드레드 와도 33만을 우리가 이기냐 나도 가 나도 가 아 궁 30초 어 온다 그럼 나 가볼게 간다 오빠 걸어봐요 점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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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닿았어 아니 계속 봐봐 계속 봐봐 계속 봐봐 나이스 계속 가 킨드레드 온다 킨드레드 온다 뒤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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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드레드 야 야 나 궁 4초 3초 까비 바텀 내려갔어 조이 조이도 내려갔어 조이도 조이도 내려갔어 조이도 조이도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여기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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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기기 기기 계속 돌아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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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폰 나이스 나이스 사라져버렸네 아쉽다 뭐야 근데 나 노틀러스 잡았네 어 아까 뚜루루루 해가지고 잡았어 그치 맥타이몬 어디 보는거야 어디 보는거야 못 잡은 줄 알았는데 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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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이야? 다비 다비 어 나 1킬이었는데 2킬 됐잖아 잡았잖아 잡았어 노틸 아까 질까? 아니야 아니야 오빠 오빠 이거 괜찮아 나 마나가 없는데 아 괜찮아 쟤네도 뭐 없어 지금 오빠 오빠 커먼 나 마나 없어 2마나 돼? 2마나 있어 2마나 있어 뭐라고? 2마나 있어 2마나 있어 2마나 돼? 2 있어 2 지금 나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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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있다 어 뛰어온다 나도 철 탈게 나도 철 탈게 야 야 야 야 야 노틸 노틸 오케이 그걸 왜 밀어 아 미안해 창났어 창났어 갖다 깨자 갖다 깨자 잘할라고 한거잖아 잘할라고 야 얘 뭐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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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저기 들어가 조이 조심 조이 수면 조심 오케이 아 나 마방템도 있어 아 오늘 시제 좋아 여기 여기 노안있다 여기 노안이 나 돌린게 없어 나 이거 노틸러스 나 틈, 나 틈틈해 그냥 놀자 뺏뺏뺏뺏뺏뺏뺏뺏뺏뺏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왜 그렇게 화났어?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누가 많으시네 날 수 있어 화 그렇게 화낼 일 아니죠? 다 좋고 화낼 수 있어 화나야돼 원딜은 원래 욕심이 많다는 뜻이야 그게 조이 나 나 풍 35초 나 이거 미드커버 미드커버 쳐줄게 미드커버 이거 여기 왕있다 네 원대 감수성 확 올라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올라왔다는거야 자기 이 실력에 자신있다는거야 이제 오빠 궁 있어요? 궁 15초 15초 얘 잡자 얘 잡자 얘 잡자 나이스 봐봐 움직임이 능동적이잖아 나 돈이 너무 많다 이거 한 번 집에 가야되는데 이거 한 번 집에 가야되는데 나 돈이 너무 많다 이거 한 번 집에 가야되는데 다툴랄게 해 나 일부에 일부에 올라갔어? 응 집에 한 번 가겠습니다 여기 나 와드 여기 와드 여기 와드 받고 올게 나 잠깐 이리 가야겠다 이리 가고 핸드 미드 응 어? 카이사 집 카이사 집 얘 궁극기 있어서 못 잡잖아 쟤 쟤 늑대는 오빠 내 옆에만 있어 나 내가 내가 제일 쎄 지금 불로가 불로가 기소 놀고 있다 나 불로 나 먹을래 나 먹을래 나 먹을래 주민아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준비해봤어 이거 와서 먹어 와아 상빈아 먹어 상빈아 저거 막 몸에 좋다는 어? 아래로 내려온다 몸에 좋다는 전년이야 응 용 준비할게 응 용 준비할게 응 용 준비할게 야 나 용 타잉 때 궁 돌거든? 내가 이니지 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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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모르겠어 뭐 누구? 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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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못 나와 못 나와 걷 비벼 콧 여기서 물어 버리자 여기서 물어보 구독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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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4 콜라 와 여기서 8 야 조ong going 날 참가해주게 어? 나이스 자 용 바로가자 용 바로가 이거 클릭 정화쓰고 나 딸라고 했나고 나 전력잼 계속 가지고 있다 킨드렛도 오네 난 미드로 봐줌 킨드렛이 여기있어 난 미드로 올라감 좀만 버텨 2대3임 그냥 뺄게 오케이 근데 마방이 있어서 프루까지 안 써도 돼 정비해야됨 이거 정비할 때 다같이 가자 한 번씩 정비함 해주고 아 나 200원만 못 사야돼 재화나기 넣어가지고 아직 포션도 있나봐 전령 전령시간 이제 반 남았다 어디다 풀까 미드에다 풀까 미드 아니면 탑에다 풀고 미드 압박해도 되겠다 그냥 그 아무데나 해도 될 수 있어 일단 나 라일라이 떴쓰 이제 한때가 좀 좋을거야 쌍배 시야잡으러 가 나 궁혼이니까 이거 참 궁 됐을 때 잘라보자 한 번 지금 바론 시야잡아 여기 여기 용 4분 뒤에 나와가지고 바론쪽으로 가야돼 바론쪽으로 야 지금 떡상한다 이거야 내가 먼저 돌림 오케이 이거 먼저 찍우고 이쪽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니 musst 우 shots 우쿵 잡아 plugin 우쿵 잡기 내도 Bret 와 나 ред profiles This 죽을克 내가 말 dynasty Herausforder 이러면 지금 젤령 풀면 안되지 침착났고 살짝 떨어지면서 아지라 아지라 자신감 너무 만발했어 어 이거 해볼까? 와아 다져나 다져나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와아 진짜 미쳤어 왜 나갔어 내가? 아씨 침착하다가 집에 있기 싫어서 답답하니까 왜 먹으러 왜 먹으러 아 미안 미안 나 킹드레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거 자 기댄 나왔다 우리 유웅 지금 2분이니까 우리 미드 계속 투자 미드 투자면서 소형력 슬프 있으니까 탑 물고 우리는 다 미드 나 근데 전력 사라진다 이거 전력 사라진다고 전력 사라진다고 전력 사라진다고 제발 말 좀 해줘 바로 바로 지금 바로 풀어 바로 풀어 오케이 오케이 아 찢어졌어 어? 아 조심했네 빨리 열룩 빼 열룩 빼 엇갈렸어 엇갈린 눈물 엇갈린 눈물 빛을 삼킨지 나 965초로 이거 상대방도 모른다 이거 랜덤으로 어디 갈지 탑으로 갈지 전력 믿으로 갈지 어 저 뭐지 왜 아야 그거 으드가 끌고 우리 자, 미드가 끌고 야 나 궁극하고 쏜다 아 이거 포스 이거 원대 같은거다 옆에 노틸러스 내 풀어 이거 미드가 줘야겠다 야, 노틸 자르다 노틸 자르자 나 나 나 나 아직 없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뒤에 내 뒤에 볼게 어 내가 다 가볼 수 있어 다 가볼 수 있어 좋아 좋아 나이스 믿음 찍네 믿음 찍네 밀어 반응 가도 돼 반응 가도 돼 반응 가도 돼 반응 가도 돼 반응 가 반응 가 반응 가 반응 가 오더대로 해 오더대로 해 내가 먼저 돌린다 내가 먼저 돌린다 이거 터뜨려? 이거 터뜨린다 보니까 이것도 터뜨려 오빠 오빠 이거 터뜨려서 넘어와 아 못들어왔어 창났어 미안 이게 위에 빨리 떨어졌나 터뜨려 아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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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마우트 우리 용 반응인데 터뜨려 반응할 거야 우리 쓰리용 저쪽 둘이 안 돼 절대로 오케이 바로가 바로가 달려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냥 정비하고 와도 돼 내가 지킬게 이거 파피 그 내가 인수인계 할게 그 자리 어 인수인계 오케이 여기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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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인수인계 하는 걸로 하고 난 바텀 갈게 어 나 여기 있을게 야 나 여기 내 자리야 야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다 먹을 마음 없어 먹을 마음 없어 먹을 마음 없어 따라감 안전하니까 혼자 다녀도 돼 아 나 프레임 왜 이렇게 떨어지지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오빠 일로 오빠 오빠는 나랑 항상 같이 있어야 돼 알았어 어 이거 막 막 막 막 지나가시네 아 아 지루 네 저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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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기 따라다 아 깜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게임 뒤에 트런들 따라가고 있어 지금 트런들 없다 트런들 없다 트런들 없다 여기 여기 미드 고고고고고고 우리 대포를 풀어주고 여기 풀어볼 수 있어 맞아줘 내가 맞아줘 애쉬 애쉬 위치 체크하고 어 그냥 쳐 파워 쳐 굿 바텀에다 바텀 OK 오케이 파텀으로 돌린다 파텀으로 돌린다 아 지루 좋은데 다 같이 다같이 하다가 물면 됨? 1딜 있으면? 이닛이 안됨 여기다 박아 놓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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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에 볼게 아 010초 칼사 칼사 나 칼사 보다 나 칼사 보고 있어 나이스 칼사 큰 나 칼사 나 초식에 있었지? 어 쟤 죽었고 끝났네 오케이 오케이 아 드라이킹 칼사 아 느낌 있었어 좋아 나이스 어 고생하셨어요 기재는 자신감 있게 해야 잘해 네 아 아지르 너무 힘들었다 아지르 졸업인가요? 아 아니요 아지르를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할 수가 없는게 아직 하시는 법을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하는 법을 배워서 연습을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지르가 아지르가 컨트롤 메이지 잖아요 네네네 컨트롤 메이지가 컨트롤 메이지 중에 가장 화려한의 두명이 조이랑 아지르거든요 아 원래 어세신류를 잘하시니까 챔피언 운영을 살짝 어세싱 같은 느낌으로 하는데 그냥 하는 법을 배우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직 많이 안해봐서 그래요 아칼리판이랑 같이 한번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칼리판이요? 아칼리판이랑 2개의 연극으로 보시나요? 아 리플레이 없어요 아 리플레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번꺼 이번꺼만 보죠 아 그게 안되는구나 아칼리판은 뭐 미드가 아칼리라서 진거에요 아칼리 저거 알겠습니다 아칼리 C티어 챔피언을 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부드러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거는 뭐 그냥 그쵸 찬란다는거에요 진짜 많이 참으신거에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 혹시라도 아칼리가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목구멍에서 내리는거를 세네번 하셨을거에요 뭐 어찌됐건간에 일단 어 살짝 놀란거 백소령님 애쉬 되게 잘 다뤄시네요 아 그 제가 이즈리얼이나 카이사같은 그 돌진기 있는거 원딜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하면은 진짜 계속 뇌절하는데 저런 약간 생존기 없는 원딜을 원래 잘해요 음 혹시 그 제가 병원님한테 궁금한거 있는게 네 탑게임들 하실때 혹시 메이지 포지션 챔피언들 좀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거 잘 못했어요 항상 앞에 나대고 아 좀 그랬어요 포지션이 항상 안좋으니까 맞는거를 캐릭터를 하니까 좋더라구요 시즌 효율이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선은 게임을 좀 볼건데 일단 제너님 좀 볼게요 일단 일단 그 기다려봅시다 여러분 제너님 일단 아지르 라인저는 두가지를 아셔야 돼요 라인전이 아니라 아지르는 딱 두개만 아시면 돼요 듣고 계시죠 계시나? 제너님 창렛네 또 창을 열어 소리쳐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마이크가 안되나본데요 그냥 듣고 있는데 이거 하면은 마이크가 안되나봐요 아 이거 보면은 마이크가 안되요 아 듣고는 계신거죠? 네네네 듣고 있습니다 아 듣고만 계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지르의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인데 자 첫번째꺼 이 W 있죠 W는 한개를 남겨두셔야 돼요 왜? 뒤로 써야되니까 W2를 뒤로 써야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라인에 있을때는 이렇게 하나를 남겨놓고 잉여 하나가 생겼을 때 다시 뽑는 겁니다 두번째는 Q를 Q를 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쓰셔야 돼요 Q 잡는 위치를 왜냐면 아지르 Q가 이렇게 원 범위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내가 계속 이 적 챔피언을 괴롭힐 수 있는 자리에다가 갖다놓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리아나 공처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Q를 쓰는게 아니라 만약에 아지를 좀 한 사람이면 이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W 뽑아놓고 얘를 푹푹 찌르다가 얘가 CS를 먹으러 나오겠죠 이렇게 앞으로 그럼 그때 Q를 보내가지고 열로 내가 계속 Q는 평타를 때릴 수 있는 거리에 Q를 보내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위치를 잡는걸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남겨놓기 왜냐면 뒤로 써야될 때가 있으니까 Q는 사거리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기 그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 잘 하셨고 이제 또 게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숙제라고 보면 될까요? 그 아지르 열판 네네 숙제 만약에 제너님이 아지르라는 챔피언을 하고 싶으시면 왜냐면 기간이 짧은데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기 싫어도 숙제로 하죠 아지르 맘에 드셨나봐요? 저는 그 이게 저는 아지르 스킬을 잘 몰랐는데 막 축축축하니까 갑자기 막 다 비벼져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엄청 좋죠 엄청 좋죠 그 요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빨리 들으시면 좋아요 그냥 어 트런들이 피 없었잖아요 네 어차피 이게 진입이 안되거든요 트런들이 피가 없으면은 아 그래서 이제 트런들이 피 없는걸 기반으로 그냥 그 쌍배님이 이거 콜을 엎으시면 돼요 아냐아냐 이거 그냥 줘 나 집갈거야 하고 나 피 없어 이렇게 네 엎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번째 용 이렇게 날라갔고 이거 라인에서 부시 포지션 되게 잘 잡으시네요 또 원딜에 맞춰가지고 원딜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부시 잡아주시고 수비적으로 할 때는 뒤로 같이 빠져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위치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잡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딜도 잘 넣으시네 네 백설형님 감사합니다 탑파이도 좋았고 탑파이도 좋았고 네 이제 이제 바텀 이렇게 진입해주시는거 너무 좋구요 네 젠어님 살짝 하 흠 숙제 취소할까요? 여기 이거 아 이거는 챔피언의 문제가 아니라 살짝 점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찮습니다.. 좋을 수도 있죠 원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혼나는 거 아, 피드백 시간은 혼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 사고방식 자체가 아, 나 혼내고 싶은데.. ㅋㅋㅋㅋㅋㅋ 장난 났네 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럼 뭐, 동생들한테 혼내달라고 한번 해보시죠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두 번째 판 졌을 때 멤버 그대로인가요? 아, 라인이 바뀌셨어요 두 번째 판에서 러너님이 원딜이셨고 브롬맥님이 아마 탑에서 아투록 사셨을 거예요 그 게임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요런 로밍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게 다 하면 안 되는 로밍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잘 찔렀으니까 잘 넣으신 거죠 이거를 솔로로 해버리네? 우리 킨드레드 아예 못 봤나요? 봤네?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네? 킨드레드 이렇게 솔로 용 치게 냅두시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아마 바툰 교전나가지고 그랬어요 정신이 없었나? 네, 정신이 없어 교전나기 조금 전이긴 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봐야 되는데, 그렇죠? CS 안 먹으니까 다 같이 보시면 되는데, 괜찮아요 용 주고 이거 뭐? 얘네 킬 탔다고 생각하면 되지 사실 맵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라인전이랑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깔끔해가지고 특히나 제가 걱정했던 게 그 쌍배님한테 강가 진입 타이밍이나 압박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들을 보기 전에 생각보다 너무 그런 타이밍들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은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플레이를 좋아해요 이런 것들도 계속 다가 봐야지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으니까 TP가 문제였던 아니면 뭐가 문제였건 챔피언이 문제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시도해보는 거 좋아요 서량님 계속 이런 식으로 시도해보세요 어떤 챔피언 구성을 하든 음 네 우리 좀 강함에 좀 많이 심취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다이브를 짧게 치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우리가 쑥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쑥 빨려 들어갔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이브가 안좋다는 게 아니에요 다이브가 안좋다는 게 아니고 얘를 언제 다이브하냐 언제 다이브를 하냐면은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딜러들이 진입 없이 때릴 수 있을 때 그때 치시면 됩니다 아 아셨죠 소연님? 호응이 될 때 들어가라 그렇죠 우리 원딜 그리고 미드의 사전거리 안에서 놓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밀리 챔피언이잖아요 예 저 막을라면 여기까지 와야되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도 한번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저 네 네 밀리 챔피언이 막으로 안오고 그냥 빠져버리면 타워를 먹는거죠 그 킬도 먹고 타워도 먹고 이거는 너무 욕심해요? 물이 어거지로 막 먹다라고 하면? 그게 어거지로 들어가면은 좋은 케이스에서는 타워도 먹고 킬도 먹고 스펠도 빼고 나쁜 케이스는 타워도 못 먹고 다 죽고 타워 안에서 우리가 퇴로가 없으니까 썸 썸 먹히고 그래서 리스크가 많은 플레이죠 사실 아 그래서 뭐 나쁘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음 네 웬만하면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게임은 그 잔실수들이 좀 나왔던게 대부분 뭐 아지르 스킬 미스나 아니면 따이브 그 구성하는 부분에서 나왔던거고 나머지는 설계나 운영 그리고 적정글을 압박하는 타이밍 다 괜찮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집 가는 타이밍도 다 좋았고 고것만 좀 기억해주세요 요렇게 이게 웬만하면은 집에 같이 가주시는게 좋은데 이렇게 아이템 나올 때는 꼭 말씀해주시고 네 한번에 같이 압박을 해주세요 적정글을 이렇게 네 네 됐습니다 나도 침착맨님 거대하지 아까 아까 졌을 때 가 있었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없네 다시 마지막 판인거 같은데 아닌가 5판 3선이어서 에잇 3선 2판 아니었어요? 네 5판 3선으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3판 2선 아닌가요? 원래는 5판 3선이었고 팀원들이 너무 많다 3판 2선으로 하자 했는데 그 뒤에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전화하고 와봄 근데 뭐 지금 뭐 분위기로는 뭐 더 해도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저도요 그럼 가시죠 뵙사랑이 상관있으신것 같은데 왜요? 창내기 창내기 왜 나한테 말 가고 진짜 창빈이 사과해 어? 어? 죄송합니다 창빈이 사과해 이제 화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나? 네 네 리셋했습니다 화낼거 다 내고 대공이에요 잠시만요 이걸 안 맞으신거고 감독님이 지금 시간이 한 2시 막 이르지 않나요? 아 예 여기 한 2시 반쯤 됐는데 어떻게?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아 예 저는 자러 갈 때 그냥 말없이 자러 갈 거라서 괜찮습니다 예 그냥 겨우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네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어찌됐건 저는 그러면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너무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함께 하시고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팀은 9년에서 지금 리드빵하고 있대요 아 범인찾기인가봐요 지금 범인찾기라고 1대1 결혼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부는하네요 저도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정비하죠 어떻게 했어요 스크림 더 하는거에요 안하는거에요? 더해요 더해요 어 어 어 지금 초대할게요 예 오케이 오케이 초대를 이거 그 치정미님 네 오케이 오케이 초대할게요 저 네 치정미님 가셨나 백설랑님 백설랑님 화장실 가셨어요 백설랑님 백설랑님 아 백설랑님 아 백설랑님 다 하셨네 아 오케이 초대 그 보코치님이십니다 보코치님 바텀의 침착간사자님 어 어 내가 레드팀인가 어어 우리가 레드팀인가 백설랑님 네 저 봇코치님이십니다 바텀의 침착간사자 어 진짜요 어 예 네 오 아 그니까 약간 아칼리판이 좀 아쉽네 그 코치 못 받은게 오 그게 끝인가요 이거 바텀 쌍배님이 바텀의 침착간사님 구해오신거에요? 제가 구한게 아니고 구해달라 했잖아요 아 진짜요 와 맞다 어제 전화했지 와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분 세나 마니아시네 네 맞아요 진짜 이분 진짜 잘하세요 어 이분 세나의 좋은 적을 알고 계시는데 그 그 젠지 아카데미에서 젠지 아카데미에서 그 하시는 분이예요 오 감사합니다 그 공상초인제 갈 때 바텀 봐주신 분이예요 아 바텀의 침착한사자 예 어 닉네임이 좀 무섭네 아 아닌가 아 공상초인제 때 아닌가 아 아 DKT였나 여러분 제가 왜냐면님 팀이었을 때 아 룩상 너지옥이었대 아 룩상 너지옥일 때 바텀 봐주신 분 아 제가 깔렸네요 죄송합니다 아 한밤 초국 동행 맞다 아 근데 소은은은아 소은으로 나갔네 어버어버 여보세요? 안들려? 어 지금 들려 지금 들려 아 오케이 전화 좀 바꿔줄게 왜 뭐니? 잠깐 전화 좀 불러놓고 가버리다니 아 이번에 정글 뭐하지? 백살랑이 마음에 드는 정글 있나요? 잠깐만요 정글 챔프가 아 이번에 그 크레이지 쌍창 한번 하죠 크레이지 쌍창이라는 캐릭터 있나요? 예 몰라요? 아 샤코 해라고? 네 샤코 약간 이제 곱창 넘겨주는 것 같은데 아이 뭔 소리에요 나는 곱창 마무리 했어 나 애쉬로 못 구했어 그 우리 미드랑 정글 봤는데 저기 미드랑 정글? 어 근데 경미님이 쌍먈님 쌍먈님한테 병이 있겠대요 쌍먈님 쌍먈님 어디 갔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앞으로 아니 쌍먈님 진짜 그러셨어요 저 앞으로 왔다리 같아요 두번째가 딱 좋습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우리 팀은 누구지? 아 휘돌리는 기계 어 아닌데? 휘돌기가 오른쪽으로 와야돼 휘돌미야 오른쪽으로 어머나 여기 팀이었어? 재원님 왔다갔다 상비부 왔다갔다 상비부 왔다갔다 왔다 갔다 아 나 1픽 가면 안되는데 아 왔다 왔다 누가 1픽 해야되지? 아뇨 가요 우리가 후툰이라 괜찮을 치아비님 그 바텀에 침착한 사람이 그 곧 코치님이십니다 아뇨 이거 내가 올라갈게 내가 올라갈게요 내가 골채민사람이 올라가자 아 나 없어 골? 4대5? 뭐야 내가 왔다갔다 하려다가 아 고고 고고 다시 다시 세분 다시 왔다갔다 세분을 왜 믿어야 돼? 세분 왔다갔다 세민이가 내가 우리한테 침착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들 창냈네 다른분 왔다갔다 희재 1 병건 2 이렇게 희재 1 병건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가봅시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거 순서가 달라 그냥 해요 어차피 그냥 해요 병건아 그냥 해도 돼 나 못 바꿔줄까봐 창날까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뭐 괜찮으면 가고 고 고고 고고 아니 쌍배님 쌍배님 방정이요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쌍차로 아 아 상빈이 맞아야돼 이거 어 말로 좀 후렴해야 돼 내 창을 피할 순 없다 구타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벤할게요 바루스 음 바루스 고정 고독하구나 그 다음에 조이 한심 우리가 레드지 지금 아 조이 밴하고 로핑 창날거같아 막 밴 한번 보자 쟤네가 이즈밴 안하면 이즈밴하자 그래 그 코치님이 노틸세나 한번 보고싶답니다 아 노틸세나 아 노틸세나 아 노틸세나 이즈밴 동탄세나맘은 너무 좋아요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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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섽 세나 나오는거야 여기서 동탄세나맘 어 으으으음 아 Train 이거 그냥 세나 잡죠? 바로 바로 바탕 잡으면 될 거 같은데 좋고 아 맞아 그.. 모자 몇 달아? 서포? 서포터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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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한번 보고싶대요 아 근데 그분이 착취.. 아 뭐 어떤거 보고 싶.. 단식? 단식 말하시는거에요 아니면은.. 아 육이가 살았구나 단식이.. 그냥 하던거 그냥 하던거 하면 될거 같은데? 단식이 보고싶다고요 단식 단식 보고싶다고요? 그럼 내가 CS 먹어야되는데? 단식 한번도 안해봤는데 우리.. 그 CS 내가 먹어야되고 왕만.. 왕만.. 희재가 먹어야되 아니 근데 이거 왜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싶어? 그냥 해요 그냥 그냥.. 그냥 원래 하던새네 아.. 원래 하던새네 원래 하던새네로? 오케이 오케이 원래 하던새네로 한번.. 하신답니다 뭐할거야? 뭐할거야? 형님? 나는.. 뭐 보여주지? 쌍코 쌍코 아니 진짜 뭐해 쌍코 해라구 아닌데 개호박한데 아니면은.. 어.. 뭐있나.. 빨리 빨리 저게 빨리 자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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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뭉투나 남았는데 왜이렇게.. 왜.. 그래요.. 어? 그래.. 그.. 화법이에요 일을 하세요 희재가 너무 좀.. 크게 말하니까 희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제논님이 말을 좀 못하는 것 같애 아.. 밴 할게 뭔 소리야 희재는 잘못 없어 내가 말하는 거랑 제논님이 말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하하하하 아아 제논이 막 그.. 아.. 밴는 거 좀 안했어 야 막.. 음식점 오면 막 큰소리 거의 말로 하는 노예 알러블루 이에요 아.. 어.. 비 못 피게 하네 조용히 해 밴 피크 해야돼 건물 밴 당했네 뭐 밴나.. 아 탑 AP 가봐야돼? 이거 탑이랑 미드 중에 누가 먼저 뽑을 거야? 어.. 미드를 가져야할게 그래? 그럼 탑.. 탑.. 아니.. 미드 싫은 거 밴 해야돼 미드 싫은 거 밴 해야돼 어.. 나갔어 아니네 아직 나갔어 아.. 그러네? 그러면 탑 밴하자 탑 싫은 거 아.. 아트럭스? 그럼 그냥 오트럭스 화이팅 오공 밴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나는 그러면은 뭐가 더하지? 그래 뭐 이거 뭐 정없어? 뭐 닫지하면 되니까 그.. 바텀 코치님 화이팅 해달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거 미드 가져와야 될 듯 야 쟤도 가져와 쟤도 가져와 쟤도.. 쟤도.. AP? 아.. 나 문의 염불 다 밴이네? 아.. 자로반.. 자로반 너무 무섭다 에이베이도 갈 거 같기도 괜찮아요 다리우스 하면 좋겠다 다리우스 응 쟤네 하드탱크 없어가지고 다리우스 딱이다 다리우스? 레넥톤? 어.. 뭐야.. 오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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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 요리 간판 할까? 별론가? 아 요리 별론 거 같은데 아니야 나 일라오이 줄래? 좀 이.. 딜 센 거에요 딜 센 거 세나니까 일라오이 별론가? 센 거에요 센 거에요 그냥 센 거 그럼 일라오이 줘 아 케일 케일 줘 케일 케일 나 케일 할 줄 알아 케일 좋다 아 그 생각을 왜 못했지 투숙한 어 케일 괜찮다 케일 좋다 아 케일 좋다 저희 마지막 케일인데 캐릭이 없어요 케일 좋다 모데카이저 벤이었어요 아 이거 우리 탑만 크면은 케임 이긴다 골골골 골골골 세나는 그 뭐야 지금 코치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건가? 그냥 보고싶으시대 나는 그냥 접을라 했을래 패자발전 어 마지막 은투식이야 한번 더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 세게 박읍시다 나 보고싶어 한번 나도 아니 오랜만에 좀 보고싶기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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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ㅋㅋㅋㅋ 내 중 생겼어? 슈슈팍아 응 안보니까 좀 보고싶네 야 근데 솔직히 내가 세나 할 때 진거 나 때문은 아닌데 맞아 희재마리 맞아 맞아 희재마리 맞아 우리 모두는 잘못인거 같아 맞아 팀 때문에 뭐 누가 한명만 잘못하는게 어딨어 고백하구나 응 계란 얘네네네네네네 세나 한번 쫌 더 보고싶긴해 진짜 정말로 아이 근데 이번에 은퇴식일 거 같아요 진짜로 아이 근데 저는 진짜 할 생각은 이제 없었어요 맞아 하라고 해서 하는거야 응 응 아 근데 유미가 좀 거짓이긴 한다 아 근데 유미가 좀 거짓이긴 한다 아 네일이 진짜 진짜 스크림인데 아 네일은 진짜 스크림이어서 저희 네일은 세일을 진지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 네일이 안왔습니까 아니 근데 쌍머도 왜 이렇게 상대 누구나 소풍님한테 왜 이렇게 기가 죽었습니까 아니 기가 죽은게 아니고 걔랑 하면 뭘 하나만 뺏겨도 난리가 납니다 칼날구리 하나만 뺏겨도 완전 난리가 나 축제야 나머지 여덟명은 즐기면 돼 두 분 만에 그 어떤 축제 우리는 조연이야 조연 아 나 벌써부터 손에 땀난다 아니 다른 팀이랑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신경쓰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 저 여보 못해요 백성아님 욕 한 번 해주세요 아 오케이 못하면은 바로 상빈 내가 할게 그건 걱정하지마 욕먹는거 걱정하지마 아 그래요? 난 희재한테 듣고 싶어 같이해 같이해 나도 해줄테니까 같이 상빈이 좀 이러는데? 다 같이 해줍시다 우리 팀원 팀원이 원하는데 은은아 좀 빠져라 아 어? 어? 응? 왜? 어? 왜왜왜 왜왜왜 박을 열어 왜왜왜 왜 뭐라고 했는데 아 병건이는 빠져라고 했어? 아 알았어 알았어 음 할 수 있지 팀원인데 미쳤나봐 아 왜? 아 왜그래 희재 어? 오빠 마음 안 상했어요? 아 나 못들었는데 왜 왜 언급해가지고 듣게 해 나 나한테 하는 말인 줄 몰랐는데 아유 다행이다 못들어서 들었어 이젠 나 나중에 개인 카톡으로 새벽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뭘 또 사과드려 어 어 그거 내가 했던 짓이잖아 아 아니 나한테 막 개인 카톡으로 막 잔뜩 왔더라고 각자 하하하 아 나는 진짜 괜찮았는데 왜 하하하 아 집중 자 게임 시작했어요 읽어보시고 저 여기 와도 맞고 바로 빨간 레인즈로 바꿉니다 아 나도 저 초반에는 쓸모가 없어서 탑으로 돌지 마세요 아 요 렉 뭐야 탑으로 돌지 말고 이렇게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그 코딩한대로 여기다 놓기 어 뭐가 띠리리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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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는데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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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미 오케 오징어 오징어 그는 집에가서 렌즈를 사오고 바로 인연입니까? 세나를 끝까지 고집하는 년은.. 과연 개설형은 오늘의 세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신에게 아프리카가 아닌 걸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오빠도 셋이서 더빙 한 번 아시죠? 아 나 어저께.. 어저께 봤다니까 이거 근데 수익 0원입니다 아무도 못 주의할 수도 있고 전부 0원이라가지구 아씨 개 웃기네 아디르랑 우린 테리에서 다투만리 많이 할 듯? 아 저쪽 미리 가서 먹고 있네 아이고.. 쟤네 선..선불? 선불.. 선불 오케이 왜냐면.. 아니.. 아닐 수도 있어 홍사먹었을 수도 있어 아니 선불이 여기 있었으면 선불 맞어 선불 맞어 어허 오.. 오후.. 고런 무빙 좋아요 근데 개시랑 상대할 때는 미니언 뒤에서 미니언 뒤 있으면 더블 안 맞으니까 자르마 3렙 자르마 3렙 자르마 3렙 찍었어 자르마 3렙 찍었어 풀캠프 아 1렙 자르마 풀캠프 놀면 안되 안되야되 내가 그거 갱킹 한번 갈게 우린 또 1렙 아 갈수가 없네 갈수가 없어 캠프 아 내가 너무 즐겨 잘못했어 우리 C에요 C 나 한 번 갈게요 저 W찍긴했는데 라인 너무 많은데? 이거x3 오믄 잡는다 캠프로 와야돼 캠프가 와야돼 나 감 감다 감 나이스 됐고 오빠 이거 너무 라인 안 밀리게 미니언 한 대씩 쳐주세요 안 맞는 선에서 뭐야 아 성균아 아니 제드 나 이건 너가 봐줘야지 내가 그런 진행이 됐다고 생각해 그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인지를 못했다 당연히 오른쪽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아 이거 봤다 쟤네 왜 갑자기 살이 있지? 야 이거 탑 조심 탑 조심 탑에 있나보다 아 그거 먹었다 큰일났다 라인 좀 날렸는데 먹고싶다 아 물고싶다 물어? 어 물어 물어 다음에? 다음에 물게 강 나오면 강 나오면 그냥 가정 쳤다 가정 오케이 쟤고 오빠 이그나이트 걸어요 어 걸었어 간다 나 지금 가고 있어 빨리 빨리 죽여 나 왔다 나 왔다 쟤고 계속해도 돼 야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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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내가 말아줄게 내가 말아줄게 나 죽여 죽여 아 상비 미쳤고 그렇지 좋아 나이스 세명 떴어 우와 상비 백업 좋아 오빠 이제 가자 기다렸다 이거 먹어야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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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야겠다 아 신발 특성이다 저 이제 나는 한무 미더 갱킹만 간다 야 이민은 찌고 남는 중 holy 세나 재입하기 이거 먹고 가야겠다 이거 너무 배웠을때로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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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이거 먹으면 모릅니다 이거 쓸모 이거 함백 두부 아 쟤네 이제 노스팸 됐다 이거 여기 홈나왔거든 홈나서 한번 더 갈 수 있다 나 갈 수 있다 이거 봤어 10분 10분 지금 간다? 아 오케이 지금 가면 되나?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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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리아 테이프 부술래? 슬로우 무쳍다 아 됐어 슬로우 까지 요미까지 잡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안 먹을게 먹으라 먹으라 와 미쳤어 와 미쳤어 나 이거까지 먹는다 오케이 굿 이거 밀어버려 오빠 이거 이거 쫙 두두둥 다 써버려요 오케이 나 이거 뺏어먹는다 어 알았어 돈 필요하면 말해 바로 갈게 도움 필요하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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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주세요 내가 올라감 용 용 용 용 용 용 도와줘 고3 도움 피하다 두번째 도움 피하다 두번째 나이스 아 우리 형이 넣고 있어 미드 한번 가? 아 세맞게 세맞게 나 세맞게 나 세맞게 나 세맞게 이거 뭐 훔는거 같은데? 어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야 님들 믿으러 다 못 이세 나도감 나도감 님들 믿으러 나도감 나도감 다 간중 역시 싸우? 안싸우 너무 빼낼걸? 아니다 쟤 뺐다 어? 안 뺐네? 이거 한번 가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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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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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건이 나이스 병건이 나이스 한 대만 더 아 됐어 오케이 이것도 밀어 다 다 사라져 아니 먹지마? 먹지마? 다 사라져 다 사라져 사라져 재원이가 후자 있고 싶대 재원이가 후자 있고 싶대 재원이가 후자 있고 싶대 병건 오빠 스킬자 뭐야 너무 잘해 아 네 너 먹었죠 너무 먹었죠 아 네 아 네 이거 먹는다 이거 아 뭐야 아 아 네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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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선이 아 야 정선이 또 사부러 또 사부러 우리 지금 일단 아지를 조심하고 킨데렛부터 나이스 어 정말 됐어요 아지를 저기 있다 잡으나? 와 끝난거 같은데? 이거 먹어도 되는데 가위 일단 아니라 내가 그냥 탑할게 끝난거 같아 어차피 저건 내가 먹을 수 있는거였어 이거 오 뭐야 오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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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도 없어 정글도 없어 계속 가자 아 까져 아냐 아냐 주입까지 빼고 아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킨데렛 여기 있다 킨데렛 레드동선 킨데렛 레드동선 타임어 왜 쳤어 어허 아 나 이거 먹을라 나 이거 먹을게 그냥 나 이거 먹을게 그냥 나 집가야되서 목조할게 킨데렛 온다 킨데렛 온다 킨데렛 밑에 있다 킨데렛 밑에 확인 저거 먹으셈 저 이거 뚱뚱이 위에 아 먹어 샬링 나 이거 잭맨 철불 얼큰 상대 와 지금 저는 tal 가두고 공 subscri 난 얼굴big 아니다 이거는 쟤가 잘 왔다 먹으라 먹으라 열을 여기다 풀어줄게 나이스 감사합니다 케일이 지금 잘 크고 있어서 무리 아니야? 미드 쪽으로 한번 가보고 딜리고 감 나 혼자 있어도 돼 이거 가지고 아 있었어 들켰어 노아드 있나? 여기 와드 없다 완전 노아드 바텀 즉강? 어 간다 간다 여기다 여기다 이거 봐주는 센스 숲 따라가자 와 거니가 좀 친해 진짜 잘한다 바텀 내려가 바텀 직갈꺼? 거임? 응응 이거 먹고 직갈꺼에요 그럼 나도 직갈 아이고 바닥없다 아 룸이 맺었네 용 1분 용 1분 근데 나 봤는데 왜 저쪽에 싸웠을까? 아니 근데 내가 막 들어가가지고 그럼 막 오 킹들 바탕 오케이 나이스 플래시 호창 내지 난 캐치 안 뒤진다 그렇지 굿 와우 와우 엘빈이 세네에 대해서 안전 기억 안나 보네 솔렝 할 때도 숨 안 나와가지고 룩 룩 37초 우어오 일단 병건 이쪽으로 내가 보태야지 아 나 이거 경험쳐먹어야 되는데 나 들킴 밑에 안보임 나 못봤다 저걸 못봤어 지금 봤던 공? 어 얘 못봤다 나 가는 중 일단 나 가고 있는 중 나 가고 있는 중 잡았다 잡았다 빼자 빼자 나이스 슬로우까지 슬로우까지 잡았다 잡았다 이거 컷 나 테고 조심 나 미드 계속 밀게 와 근데 진짜 오빠 너무 잘한다 용도 내가 먹는다 이거 우리가 용 또 먹자 빼서 먹자 미드가 미드가 이거 세나 좀 도와줘야 돼 미드 갑니다 미드 오케이 갈게 친드랩이다 어 내가 미드 갑니다 미드 오케이 나이스 와 아 이 미드가 진짜 좋다 같이 먹어 창래 창래 야 이거 노트해? 아니 이거 진짜 티비로 태조병관 하자니까 여기 미쳤네? 하지마 하지마 오바하지마 아니 오바할정도로 잘하긴 함 진짜 세폿이 이정도 500명이면 거의 정글이지 우리 정글은 믿 안하는데 창났구요 이거 블루 블루? 유미 안보입니다 바텀 가고있음 바텀 가고있음 근데 아직은 풀 빠질래 방금? 못봄 아냐아냐 내가 봤는데 안빠졌어 풍 5초 4초 우리 전력챙기 준비하자 전력챙기 주의하면 이거 초식에 살게 오빠 거기 숨어있어봐 나 혼자 이상하게 할게 나 여기다 피어라 그니? 쟤네 좀만 나오면은 아노 아노래 미하다 맨할린 상대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다음 이거 전력싸움 이거 무조건 할거지 무조건 해야돼 무조건 해야돼 어 나 돌렸다 쟤 수있네? 근데 이거 쟤 인성이라서 아직 나 미드 계속 느껴요 이게 아래에 닿았어 미드까지 닿았어 미드까지 내면 아 이거 바텀다 생각해야되는데 나 밑에 밀면 돼 나 밑에 밀면 돼 우와 정비를 다 먹고 갔네 아 제압이구나 오케이 용 3분 오케이 여기 와도 없고 여기 와도 한 개도 없어 아 간다 간다 가고있어 Black mia 아우스 아 까비 쟤.. 별로 있지 않나? 나 이거 못 사지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자 됐다 고운 밧통 안 보인 직 간다 밧통 안 보인다 길게 하지마 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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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통 올라갔네 너 어디쑤 이대로 넣어 네 백업함 저 나도 갈께 나도 올라갔는데 저 가따 얘들아 맞추고 어? 젤령왕 안하나? 아.. 젤령왕 젤령왕 왜왜왜왜 창내지마 그러니 죽었거든 창냈구만 저를 많이 맞았다랄까 나 다 덮일게 우리 젤령 챙기고 나 젤령간다 나 아직 초시계 못써가지고 아까 못써가지고 이번에 또 삥뽕할 수 있어 젤령 챙기고 그 다음에 젤령 미드에서 푼 다음에 발휘 윙뚜을 뱀 오케이 그럼 우린 미드로 가면 어디로 가면 미드로 미드로 가있어 나 지금 밭다 모르니까 애쉬 날라가기 아래 확인해가지고 우리 정글 밭 레드에 없는거 확인해 키드레드 여깄다 키드레드 여깄어 잠사하는게 좀 느립니다 원래 확인 용 용 40초요 아까 나 이거 몰래 먹는다 나 이거 몰래 빼먹는다 몰래 빼먹는다 레퍼드님이 말한대로 용 그 포지션 잡아보자 오케이 오르디랑 온다 못먹겠다 닫았어 닫았어 애쉬 몇초 네 좋고 이거 바로 나 이거 먹는다 나 이거 먹는다 나 이거 먹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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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올라왔어 아즈루 고고 고고 아즈루 고 나 칩 갈게 도망가네 지금 유미 여기 있고 미드에다 풀어 그냥 미드에다 지금 풀어 미드에다 풀래 왕 내꺼 미드에다 풀래 아 이거 먹는거 같아 먹는거 같아 이리 융친다 이리 융친다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잠깐만 안쳐 안치는데 나 먹었다 먹었다 이거 이거 미드에서 전력 풀면서 먹을게 오케이 오케이 전력 풀다 지금 오빠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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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일루 나오면은 용의 0 빼고 가 오케이 미드에다 풀고 바로 미드에다 온전히 여기 뭐야 방금 용으로 올 때 큐 쓰고 들어갔잖아요 저기서 쓰면은 엄청 위험한 행동이에요 어어 큐 안쓴 안쓴다 들어갈때 쭈뜨끐 최대한 Davi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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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붙어주면 되 아뇨 아뇨 다했어 다했어 미드.. 아.. 칙 칙 칙 할까? 칙 칙 합시다 제왕 2개 나 블루노 올게 오케이 먹어주고 그 다음에 나 이제 정글 돌게요 나 이제 정글 돈다 이게 3용이네? 여기다가 와드 하나만 깔아 벗거나 미드 시합 봐야되니까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나 집중 쟤리 빌리기가 좀 필요해 어깨는 이제 사이드 돌면서 케인의 똥짱 계속하면 될듯? 우리 4용너그면 끝이야 이거 와드 깔아주고 이제 병가다 나랑 시야 잡으러 가자 응 가자 간다 여기 내가 먼저 돌린다 같이 가 하나 둘 같이 오고 여기 없고 안보이는데 바로 쪽에 아예 시야 없다 얘들 애들 부른 다음에 빠져대 내가 계속 밖을 낼게 아 오케이 아 킹드레드 바른 차 바른 차 바른 차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오른차 바른 차 오른 온다 오른 오면은 어디갔어 어 오면 앞으로 갈게 모르게 이거 이거 싸운 거 아닐 거 같은데? 되나? 우리 바로 되려고 지금 지금 쳐 지금 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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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면 탈탈일 거 같은데 이제? 지쳤다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최대치 치고 있긴 해 오케이 쿵 뺐어 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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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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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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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이득이야 이러면 완전 골드 차이가 이상한 데로 갔어 죄송 사이드 운영할게 답답할거야 지금 왜 나이리로도 피우를 난 이제 희제랑만 붙어다닐게 나도 얘를 두 명이서만 붙어다니겠다 얘를 세 명이서 같이 맞아 맞아 일사명이 우리 세 명이요 우리 세 명이면 창 안 날 수가 없지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대포는 CS 먹어라 그냥 내가 먹는다 어 일단 배턴 계속 모여갈게 얘네 따라올거야 계속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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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1분 30초 남았다 이거 이제 용 시야먹자 자 따라와 응 갈게 내가 먼저 돌린다 자 먼저 돌리고 어 이거 어 싸운다 엘씨랑 여기 온다 엘씨랑 여기 나이스 엘씨 오는거 한번 여기 기다려볼까 여기 오는거 한번 자를까 근데 안올거같아 제드가 쎄가지고 일로오지 나한테 오지말고 그냥 희재야 내 의견 내면 그냥 무시해 아니야 이게 좋았는데 용 40초 왜 아지르 온다 음 아지르 루프 오케이 용 32초 계속 미드 압박해 응 골드 차이 많이 나서 난 들어갈게 홈할게 오케이 무섭다 나이스 두어 아 나 두어 아 쟤 못 잡나? 아 쌉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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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래 버텀 죽어 이거 빠지자 빠지자 나 빠질 수 있어 어 킬 죽었는데? 살짝 빼자 우리 반응붙고있어 반응붙고 비벼주면 돼 우리 용량도 빼지 않나? 나 지금 4대3이야 나 이제 업으로 삐고 할 수 있다 빼자 빼자 아 히리리 아 난 버려 나 버려 어 죽었어 아 들어갔어 빼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갔어 할만해 할만해 백창 쌍창 백창 쌍창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거 바로 용량이다 이거 견제 가능해? 어 텔 있잖아 코인이나 텔 있잖아 텔 여기 있거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타? 어 타 타 타 타 허거야 뭐야 백창 쌍창 사용이라서 무조건 막아야되는데 응 어 측감이 안되는데 이거 아쉽네 여기 견제만 견제만 주나 여기 뒤로 빠질 수 있어 20초 뒤면 자르반 나올까 그치 근데 차라리 한 명 죽이고 나 막아볼게 나도감 나도감 너랑 나랑 막다 이거 나 궁 28초 오케이 됐다 막았어 막았으면 됐어 막았어 막았으면 됐어 됐다 자르반 자르반 살아났다 이거 살짝 떨리고 응 자르반 지금 네 발로 뛰어가지고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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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쳤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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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자르반 꿈 떠있다 근데 우리 이거 다 내려오자 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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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케이 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지 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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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끝났네 와 오른 진짜 까다네 이거 미드 밀자 끝났어 끝났어 응 미드 갈게 다음에 어 맨 어 맨 미드 밀고는 4톤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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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것만 밀고 빼도 1차만 밀고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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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레드 다 챙기고 가자 레드 덕후 다 챙긴다 나 이거 이번에 바텀 밀게 응 어 음 야 집 갔다 바로 밟게 그 바… K 좀 누려도 됨 내가 스프드 탓이니까 발을 한 번 누려보세요 나 미듬이 있... 그 K 갔으니까 내가 탓갈게 그러면은 근데 이거 KD 탓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나는 내가 바텀 가고 내가 탓 갈게 이것만 먹고 이제... 4분 이거 먹어주고 이제 희세랑만 붙어 다녀야지 나도 세명이 또 붙으면 또 창날 수밖에 없어 나 버텨려고 할 때마다 바른 쪽에 계속 달리고 있어 바른 쪽에 있어 계속 바른 쪽에 바른 쪽에 믿음 읽고 바로 이거 반복 희세 쪽 봐야 돼 나 쪽으로 오면 바른 계속 가 다 온다 다 온다 바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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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바른 우와 그 와중에 하나 땄어 우와 나이스 애들 없다 빨리 먹어야 돼 다 먹어 먹어 나 먹고 다운다 먹고 다운다 먹고 다운다 아지르만 잡아 아지르만 이겼어 끝났어 이겼어 끝났어 뭐야 이거 지생충 있었잖아 지생충 아이아아 아이아아 쩔으덩이 팀 아 어디가 어 저게 억지로 해 파괴했습니다 됐다 좀 밀자 좀 밀자 끝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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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좋았다 좋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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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들 네 너무 잘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잘했습니다 아니요 병건가 아이들이었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잘해서 그런거지 우리 팀원들이 잘해서 그런거지 우리 팀원들이 잘해서 그런거지 우리 팀원들이 잘해서 그런거지 아 근데 진짜 노틸러스가 캐리했어요 이번팡은 아니야 이제 진짜 명팡이었어 그냥 큐 못맞춘적을 못본거 같아 많아 그리고 피드백 들으니까 큐 맞추고 바로 궁 써 대박 대박 성장률이야 이건 안그래 안그래 병건아 잘했어 이렇게만해 시재가 더 잘했어 시재가 더 잘했어 음 우리 병건이 최고 그럼 어떻게 뭐 그 선생님들 갑니까? 뭐 어떻게 끝? 오늘 끝? 오늘?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기분좋게 끝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네 기분좋게 끝내는것도 우리 근데 내일도 있어서 우리 내일도 있었어 우리 내일도 있었어 내일도 아마 하루종일 스크린 내일 몇시였죠? 내일 몇시였더라? 내일 9시 아닌가요? 9시인거 같은데 내일 좀 늦게 하네 네 방송 다른 분들은 계속 하십니까? 언제 갈라구요? 저도 이제 쉬려구요 방송 끌거면 끄고 디스코드로 네 다음주 일정을 좀 맞춰보죠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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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 쉬는거 뭐 있고 하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다들 인사시간 같고 한 네 인사시간 같고 일곱시 이십 아 여러분 이거는 근데 나 짤방하는게 아니야 이게 지금 모두가 다 가는 타이밍이라가지고 나도 같이 가야돼 이거 나는 내 혼자 박수할겁니다 하면서 할 수가 없어 아 바텀코치님 뭐 뭐 없어요? 맞아 예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거 그분 여기다가 모시죠 아예 잊었어요 저희가 그 또 그 뭐지 아드렛날리 그 이분 이분 혹시 그 친구 추가 좀 해주십시오 바 그 그 바 섬에 침착한 사자 백사님 이분 근데 진짜 아이돌처럼 생기셨습니다 아 바텀코치님 보냈어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참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왜 또 잘생긴 사람한테 받으면 좋지 또 나도 뭐 예쁜 코치님한테 받으면 좋고 쌍뱅님이 잘생겼어요 침착한이 또 저번에 봤는데 예쁘셨어요 왜 이렇게 이기만 하면 창이 안나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잘생겼고 저도 깜짝 놀랐어 이거 총난타 이러져도 해 아니 뭐야 이거 아 그거는 배에만 고무고무 총난타 맞은거고 얼굴은 고무고무 총난타 안맞았더라고 침착한이 침착한이 그 한국관에서 얼굴에 화살한테만 맞고 오셨던데 아 맞아 좀 내 전쟁에서 좀 뛰고 침착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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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분이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 방송 끝나고 그거 뜯자 왜냐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이거 남들이 들으면 안 돼 아 맞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분에 모이기로? 정리하고 25분에 모이기로 8시지요? 7시 25분 아니요? 7시 25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도 금방 방송 끌게요 아 방송을 계속 해야되면 말씀을 하시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저희는 억지로 종영한 거 같죠? 알겠습니다 그럼 25분에 다시 디스코드 모여가지고 다음 주 일정까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까지 어? 방송하셔야 되나요? 선배님? 아뇨아뇨아뇨 저희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참 그만 내! 다 헤어져 빨리 나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하고 오세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최대한 일정을 뺐는데 삼국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번에 일주일 내내 연습 잡은 거 피해가지고 넣든가 정 안되면 빼든가 뭐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는 쪽으로 갈게요 왜냐면 저번 주 쉬었기 때문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펄바 안녕하십시오